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시자인대님 고맙습니다 침돌아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깥킥킹킥 전국 축복 화이팅 12월 27일 오전 전시시 지방재판소 제 3법정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블린은 끼룩끼룩님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미츄르기 레이지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측 준비됐습니다 뱀브맨 0215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검찰 측도 준비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에이씨 미친 새끼 말을 안해 지가 그냥 재판관인 줄 알아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지 누가 더 높으신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요 그럼 카르마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나한테 그런 걸 하라고? 은어풍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사건 설명은 딱히 없다는 것으로 제작진이 귀찮나봐 멋대로 진행하지 마라 재판장 이멈께선 지금 의미심장한 침묵을 보여준 것이다 하하 그렇군요 예고하겠다 오늘 재판은 이제부터 3분 이내에 끝낼 것이다 우아하 X 3 후우우우 뭐냐고 모래는격 뭔술이오 야! 사발면 울려 김미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하시오 카르마 검사 방금 발언은 대체 무심 니놈도 참 시끄러운 녀석이군 3분이라고 말한 이상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겠다 어서 증인을 불러내도록 그럼 결정적인 목격자를 입장시키도록 하겠다 그 보스 대여자면 정체불명 아저씨인가 맞네 재혈 받을 예정 증인 직업을 너무 얄받아 진짜 진짜 얄받아 효탄 호수 응원에서 국숫집 장수하물 아 그러니까 버튼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증인은 사건덩이밤 관리실로 있었나 아 있었습쪼 에잇 그럼 증언을 잠깐만 저 아저씨 결국 누구란거야 잠깐만 기다려주십쪼 증인은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나 변호사 이몸께서는 3분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미친놈이야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말고 협력하도록 두탕 뛸려고 이새끼 협력할 이유가 없잖아 사발면 올려놨나봐 진짜 저 새끼 나중에 그것도 했을거야 할거야 합승 합승 무조건하지 응 두개 돼 합승 재판 두개 동시에 왔다갔다 하면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이름을 말해주십쇼 에잇 아 진짜 개 어 이거 어디갔어 가라앉혀졌어 먹었는데? 응 뭐가 추웠어 응 이게 그 그 확실하지가 않는답쇼 무슨 말입니까 그 기억이 저기 재판장 후원 감사합니다 이 증인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름도 모른다 응 기억이요 아니야 내 말이야 어 그렇구나 응 할지 말 사건을 목격한 건 3일 전 증언하는데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사건 당일 목격한 것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24일 밤 자정이 좀 지났을 때였습쇼 예 항상 그렇듯이 국수집 아니 대화점 관리실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쇼 예 창밖을 내다보니 보트가 한 대 떠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방 탕 해라구 그리고는 보떼가 돌아왔고 한사람이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흠 그럼 신문을 이 증언의 트집을 잡을 점은 없다 따라서 신문 따위는 필요 없다 게다가 이미 예고한 3분까지 이제 10초뿐이다 레알짬뽕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판장 반결해라 그 더러운 나무 망치를 땅땅 두들기라고 에에에 유죄 반결을 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 하하 나루호도씨 도와주세요 나루호도 도와줘 하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신문 할겁니다 나 저 신문하러 왔어요 신문도 못하게 하면 나 왜 왔어 흠 그렇군요 그쵸 나루호도씨는 신문하려고 왔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은 그 곤란하겠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호인이콜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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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하하하하 지금 합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까? 그렇지요 틀림없습니까?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시간에 대해 애매한 태도였는데 어째서 오늘은 그렇게 확실히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몸께서 부탁하여 잘 생각해내라고 한거다 그렇지 정인! 아... 째려봐도 이거 그렇게 째려보지 마십쇼 정시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확실히 기억났습쇼 그렇다는건 계속 질문하도록 항상 그렇듯 국수집 대여점관리시에 있었습니다 간달프 더블렉님이 20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비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축해버려 그걸 증명해줄사람은 있습니까? 에...사유리씨가 있죠 아 안됩니다 그런걸로는 나루오도씨 그런것이라니 무슨말입니까 뭐...어... 사유리씨라는데 뭐 앵무새나 그런거일 리는 없잖습니까 사유리씨한테 실례잖아요 에... 아니요 사유리씨는 앵무새입니다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번 추궁해보자고 11시 50분? 11시 50분에 이게 난거를 말을 안했어 그쵸? 일단 넘어가 일단 추궁해보자 전해놨던거 왜 못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는 어디에서 아... 아... 호수쪽이었던가? 틀림없겠지 증인 아... 그럼 계속해라 창밖을 대다보니 보트한대가 더 있었습니다 보트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멀어서 마냥 잘 안보였지 아마 남자가 두명이었을걸 확실히 보이진 않았군요 어... 그때는 말이야 그때? 그때 다시 한발 탕 그니까 이게 전에 한번 터지고 15분에 터져야되는데 왜 이게 순서가 그니까 15분에 터지고 그 뒤에 터졌냐 이 말이야 그니까 총성은 합계 두발 질렸습니까? 그리요 어제 나치미씨도 그렇게 증언했었지 그리고는 보트가 돌아갔고 한사람이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이라는건? 뭐 말 그대로야 관리씨 창밖을 봤단거지 그럼 그 인물의 얼굴을 확실히 본건가요? 뭐 그렇지 안개가 짙긴 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였거든 아 그 그건 중요한 부분이잖아 아 제발 알려줘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 남자는 비고인이었고 설마 사람을 쏘게 될 줄이야 라고 했죠 틀림없습니까? 미치루기가 미치루기가 어이 이봐 아버지 어? 야 틀림없다 유키위로 설마 쏘게 될 줄이야 라고 말했어 그 남자는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증언 그가 미치루기 레이즈가 틀림없나 그 녀석이야 그 미치루기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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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령한 녀석 일부러 내게 신문을 시켜 증언에 임팩트를 부여했군 크 흑 흑 나 나로도 법정 분위기가 이상해 모두를 우릴 노려보고 있어 여기서 뭔가 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버린다 재판장님 미치루기가 쏘지 않았다는 건 어제 법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변호인 혹시 그건 권총에서 채취된 것을 비교해 오른손 지문인데 사진에서 총을 쏘는 손은 왼손이다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음 노 노 그런건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다 권총을 쏜 후에 한번 지문을 지은 건지도 모르지 그보다도 지금 증언으로 모든 것이 확실히 밝혀졌잖아 흐으으음 재판장이 생각이 잠겨있다 어쩌면 좋지? 이슴! 재판장님? 미치루기가 설마 쏘게 될 줄이라고 말하는지 어떤지는 저 증인의 증언만이 근거입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변호사 법정에서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하지 그런 것조차 니놈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지 나로도 증거는? 안되겠어 이번에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든 안돼? 솔직히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부탁이야 언니 도와줘 질거같애 나로도가 3부는 역시 무리였지만 시작된 후 15분 이건 신기록이로군 딱! 거기까지! 증인은 내려가 주십시오 이미 내려갔어 이미 숙련 아니 누워서 걔 누구야? 킹오파 걔 할아버지 누구죠? 징겐사이 어 아 그거 진짜 해봤는데? 본 재판은 더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명백한 사건입니다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그럴수가 흑 피고 미츄르기 레이지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유...죄... 이제부터 사법부는 피고인을 구속할 것이며 1개월 이내에 고등재판소에서 보통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폐정 그거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게임 오버요? 항상 잠깐 기다려 어 치의로 빙의 아니네 바... 바... 방금 대체 누가 일어났어 일어났어 친겐사이 친겐사이 일어났어 친겐사이 일어났어 아아아아 아니야 야하리 사건에 사건에 항상 야하리가 있었어 뚜비섹스 뭐..뭡뭡뭡 당신은 내..내 얘기를 좀 들어줘 나..난 사건이 있었던 날의 밤 그 공원에 있었단 말이여 어제까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이거 섭외를 안했는데 맘둘 증인석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망치 땅땅 한 다음에 얘기해도 돼? 크... 오늘이 되어서야 난 기억이 났다이구 뭐가 말입니까? 총소리 말이야 나도 들었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저기 뭐 자리피면 아무나 올라와도 돼? 그냥? 영파고 가슴을 열어라야? 어 그런건가봐 정숙하시오 반육월이야 이건대체 무슨 소란이냐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이몸께서는 패정을 요구한다 기다려주십시오 카르마검사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총소리를 들었단 말입니까? 그렇단 말이야 들었다고 그날 밤에 나 아까 전부터 객석에서 증언을 듣고 있었는데 왠지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미치루기가 유죄라니 난 납득할 수 없어 나 증언할테니 말이야 들어보라고 어떻게 된겨? 지금 뭐라는겨? 조용! 청숙하시오 이런 사태는 처음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재판장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 재판은 끝이다 니가 할 일은 더러운 나무망치를 땅땅 두들기고 이미 두들겼어 유죄 판결 내렸으면 이제 가 할게 없어 나 로더 야빠리 씨가 준 마지막 찬스야 그래 야빠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빨리 빙의하라고 사태가 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치루기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없어 유일하게 오늘 중에 제일 똑똑한 행동이었어 응 재판장님 목격자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없다 반결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 흐음 아닙니다 뒤집겠습니다 뒤집고 싶어졌어요 이 수염을 머리 쪽으로 옮긴다면 그렇게 해서 뒤집을 수만 있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반결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얘기를 모두 들어야만 합니다 뭐 무슨 소리냐 더러운 나무망치 꽝 방금 전에 유죄 판결은 철회합니다 어떻게 된겨 뭔소리여 철회하겠다는 뜻이야 정숙해 카르마 검사 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검.. 재판관대 카르마.. 검사 카리스마 대 카르마 카르마가 있고 카르마가 없고 어 카르마 대전 응 후원 감사합니다 뭐라구 지금부터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멋진 Atms 무카르마 대 카르마 Māesar 무카르마 대 카르마 그렇죠 그럼 휴식에 들어가겠습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 2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아 위험했어 미안 미출기 조마조마기에서 이 정도의 막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땀에 흠뻑 쳐져놓고 무슨 소리야 그렇다고 쳐도 야하리 녀석 무슨말을 할 셈인지 야빠리씨 그날 밤에 공원에 있었다는거지 일찍 퇴근했다고 하자 호수로 날아간 토노사멘의 인형을 잡고 있다고 했어 아 그러고보니 그날 밤에 찾아낸걸까 토노사멘 인형과 본배 그래 어이 미출기 어? 왜? 왜그래나 로드 왜냐니 뭐하는거야 몸안이소서 아 아니 조금 말이지 에? 아 저기 미출로기 검사님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뭐지? 어째서 흉기에 검사님의 지문이 묻어있던거죠? 아 붕덩 상대가 호수에 빠졌을때 나는 어쩔줄 몰랐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던거지 그때 눈앞에 권총이 떨어져있었어 나도 모르게 주워들었던거야 딱히 이유는 없었어 근데 왜 저 둘이서 저 보트를 탔을까 난 그게 궁금해 왜 말안하지 그렇군요 나 로드 이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잘됐네 로드 이걸로 10분만에 질리들은 없어질 것 같네 시끄러 모든건 야하리에게 달렸나 야하리 녀석 야하리 사실 조커야 조커 중요한 녀석이소 난 튜토리웨어만 나오고 안나오는 녀석인줄 알았는데 중요한 녀석이야 12월 27일 오전 10시 35분 지방재판소 제3법정 어떻게 되겨 어떻게 되겨 생각해보니까 하루 남은거였어 그러니께 그럼 오늘안에 끝나겠네 그러니께 증인 사건이 있었던 12월 24일 밤 당신이 목격한 것을 모두 증언해 주십시오 마.. 맡겨만 달라고? 부탁이다 야하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니가 마지막 기회야 미스터 사탕같은거 카르마도 증인을 길들일 시간 없었다 미추리기가 말한대로 헛점이 생기면 좋을텐데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 난 그날 밤에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었어 좀 찾을게 있었지 그래서 결국 그걸 찾아서 말이야 보트를 살짝 대여주며 돌려놓은거지 그래서 집에 돌아갈까 했을때 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 돈 안내고 무단으로 탄거네? 그치 그치 내가 호수를 봤을땐 보트가 보이지 않았어 어? 그 한발의 소리를 들은 후엔 아무일도 없어서 집에 돌아갔지 아 이런 증언이서 추가가 됐어 흠 흠 왠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증언이군요 일단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왜그래 나로도 야 야림이 임만큼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그게 좀 두려워 음 하지만 여기까지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 신문 희조 사건당 6번 복격한거 난 그날 밤에 호수에서 보트에 타고 있었어 음 윤무부의 새님 구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요거로 모아서 신문 신문 왜 그러시죠 변호인 찔러댈 때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될지 허어어 우선 그건 몇시의 일이었죠? 호수에 보트를 타고 나간건 11시 넘어져있어 거기서 아무일이 없었대잖아 보트가 없었대 그니까 시간이 밀렸어 그 공원은 11시를 넘기면 사람이 없어지거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거야 어째서 그런 시간에 보트를 탔죠? 좀 찾을게 있었지 그래서 결국 그걸 찾아서 말이야 찾을거 뭐 그렇지 증인 무얼 찾고 있었죠 증인이 무얼 찾는지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 맨날 관계없대 지금 필요한 것만 관계있대 아마 효시라도 찾고 있었던 거겠지 실은 정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 그런건 아무래도 좋다 빨리 끝내길 바란다 보트를 살짝 대어주면 돌려놓은거지 그럼 몇시쯤의 일입니까? 11시 50분 그게 어떻게 되더라 찾아다닌게 1시간 정도 되니까 아마 12시쯤인 것 같은데 뭐하는거야 확실한건 아닙니까 뭐야 그 표정은 난 전자식이가 아니라구 뭐하는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갈까 했을때 탕하는 소리가 들... 그 소리는 어디에서? 그게 말이야 아 잘 모르겠더라고 추위를 둘러봤는데 호수쪽도 보았습니까 어 봤지 내가 호수를 봤을때는 보트가 보이진 않았어 호수 위에 보트가 없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왜 없어 시끄러어어어 그렇습니까 증인 아니 그게 아 이렇게 떠들썩해지면 곤란하다고 안개가 짙었는데다가 보트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허... 중요한 부분인데 흥! 흥! 그 한발의 소리를 들으면 아무일없어 집에 갔지 그럼 결국 당하는 소리는 한번 들은 것 뿐인가요? 그래 근데 어째서 두번을 들은걸까? 어땠나로 그 자동사진이 아무것도 안 찍힌게 하나 있었잖아 첫번째 사진 그러면은 그거는 보트에 애초에 안탔어 그렇군 한발만 있었어 야하리는 어떠한 조작도 되지 않은 순수한 목격자잖아요 그렇죠 12시 근방에 한번 탕하고 없었어 없었어 근데 그 파열음 사진 파열음에 작동하는 사진이 두 장이야 첫번째 사진은 아무것도 안 찍혀있어 뭍해서 다른 방향에서 터진거야 탕소리가 보트가 없었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소린지는 몰라요 어쨌든 보순점을 찾아볼게 미안해 내가 언니만 불러낼 수 있다면 포켓몬이야? 난 그날 밤에 호수에서 처음이야 이건 처음 그니까 여기를 제시를 해야돼 제시할게 있나 우리가? 음 잠깐만 조심히 좀 찾을게 있을지 결국 그걸 찾아서 말이야 보트를 살짝 데어지면 돌려놓은거지 집에 돌아갈까 했을때 대단한 소리가 들렸어 여기서 여기서 뭘 제시할 수 있을까 보트가 없었어 이거는 제시 없는 사진을 제시 어 이거 이 사진 아 이거 아닌데 두발을 총소리 들었던 그거를 그걸 제시해야 되는거 아니야? 어 그걸 하자 어 이거 여기에다가 두발을 했다는걸 제시해 아냐 거기다 해도 되나? 아무리 들었어 아니 처음 처음 들었다는 데다 해야 되는거 아니야? 어디다 그 앞에 하나 있지 않아? 처음 나왔을 때 그 앞에 그게 제일 앞이야? 더 앞에는 없어? 더 앞에 있어 더 앞에 이거 여기서 아니면 아까 거기서 해야 되나? 타항하는 소리 해야 되는데 두번 하..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나 없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 한발을 쏠 그럼 여기다 이거 아니면 여기다가 해 두발을 쏜걸 두발을 쏜 증언을 근데 한발을 못들었지? 이렇게 그니까 그거 그거 나 취미의 증언이랑 지금 잠깐만 기다려 야하리 뭐..뭐야? 너 타항소리를 한번밖에 듣지 못한거야?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어제 증인인 오사와기 나취미씨도 아까 증언한 아저씨도 타항소리를 두번 들었다고 엥? 너 정말로 제대로 들은거 맞아? 이거 아까 평면도가 있었잖아요 어 꼬부라졌는데 거기 괜히 평면도를 준게 아니야 거기에 이 두명만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있을거야 그럴 수 있어 귀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어? 어이 나로도 좀 전부터 약간 신경쓰였는데 말야 난 증인이야 증인 말하자면 손님이라고 그럼 반말투로 말하지 말라고 아 지적 잘했어 증인 뭐야 정말로 한번밖에 소리를 못들었습니까 아 아 싫은 말이야 확실치가 않아 네 다 확실하지가 않대 아니 내가 말이지 어쩌면 한발은 못들었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나 그걸 듣고 있었거든 어? 그거라니? 라디오야 라디 오 헤드폰으로 말하지 아 라디오?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달린 헤드폰이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없었어 뭐라구? 뭔 소리야? 뭔 소리냐구? 근데 이걸 들어도 뚫고 탕이 들릴 정도면 하나는 작은 탕인가? 근데 엄청 큰 음악을 들었잖아 증인 아니 그러니까 한발은 들었잖아 이걸 써도 응 당신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까? 뭐 뭐야 그 한심하다는 듯한거는 안되는거냐 라디오 들으면 으아 카르마 검사 뭔가 의견은 없습니까? 시간 낭비다 이 몸께선 이런 수상적은 증인은 인정할 수 없다 흐음 어떻게 할까요 나루오도씨 신문을 계속 할겁니까 계속해 계속해 포기할 수 없어 부탁합니다 증언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하 물러설때 모르는 변호사만큼 꼴불견도 없지 그럼 증인 라디오 입건도 포함해서 더 자세히 증언을 오우 맡겨두라구 걱정된다 무슨 라디오를 들었을까 사건 당일밤 들은거 바뀌었어 이제 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있더니 너무 외롭잖아 그래서 신청곡 코날 듣고 있었어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볼륨 올려선거 아냐 어 잠깐만 정리를 하고싶은게 있어 15분에 차를 탕이 났죠 응 그리고 그전에 그거 11시 50분에 차를 그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다른데서 탕 소리가 나는거야 호수가 아니고 근데 열 열두시가 넘어서 탕이 났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두번째 탕이야 이게 이게 두번째 탕인데 어 얘가 들은 탕은 이거야 얘가 들은 탕이 이거야 12시가 넘기 전에 어 맞아 맞아 12시가 넘기 전이고 열 11시 50분인데 얘는 12시 근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분쯤에 있는건가 봐 그래서 봤는데 없었어 어 그리고 두번째 탕이 야하리가 가고 나서 터진건가 그리고 평면도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캠핑해서 여기서 보죠 그리고 여기서 봤어 근데 야하리는 여기서 들었어 응 근데 얘가 들었는데 얘가 못 들을일은 없잖아 음 여기에 있으면 말이되 근데 총알은 세발이 없어졌어 어 그럼 어떻게 된기어 어떻게 된기어 세발이 발사 됐어 어 0씨가 지나면 두발의 송소를 썼잖아 봐봐 나치기는 아 그럼 한 발 더 있어. 제 세번째 총알이 또 있어. 나취미가 누구지? 그 걔. UF가 허언증. 그니까 0시가 지난 후 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밀렸다고 그러잖아. 그니까 이게 여기때 한 발 쏘고 11시 50분에 한 번 쏘고 이때 한 번 쏘고 언제 한 번 또 쐈어. 그래서 이미 세 발이 나갔어. 근데 들은 건 두 발이야. 그리고 그 총은 배에서 발견이 됐어. 응. 그리고 두 발이야. 들은 건. 세 발을 쐈어. 확실히. 왜냐면은 총성이 들었거든. 각자 어긋나서 그렇지 이 사람은 두 발을 여기서 듣고 야흐리는 앞에서 듣어. 너무 이 재판이 답답해. 레이지를 신문하면 되는데 왜 레이지를 신문 안하지? 그러면 게임이 빨리 끝나. 아... 일단 들어봐. 뭐 아주 엄청나게 볼륨을 올려서 말이야. 구독 감사합니다. 27개월 구독. 하지만 총성 같은 소리를 들은 건 틀림없다고. 하지만 총성은 틀렸어. 소... 소리가 들리는 순간 DJ의 멘트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아 시각을 알 수 있겠다. 다시 듣게 하면 돼. 응. 라디오를 그것도 볼륨을 올려서 듣고 있었단 말입니까. 대체 왜 그래 아까부터.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온 거지. 무슨 상관이야 라디오를 좀 들은 게 말이야. 저 녀석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군. 재판장. 이런 증인의 말을 신용할 수 있다는 건가. 아마 드럼 소리라도 듣고 착각한 거겠지. 확실히 그렇군요. 이 증언은... 신뢰성이...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은 소리가 들리는 순간 DJ의 멘트를 기억한다고 됐습니다. DJ! 아나운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배성재님 아냐? 어? 열... 열한... 배성재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끝날 때 목소리 아냐? 그니까. 열한시... 아니다. 이미 끝났다. 문제의 소리가 들린 순간 음악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신문을 하겠습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사건 당일밤에 들은 것. 무조건 딴직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 있다니 너무... 왜 외로웠죠? 그래서 라디오를? 그래. 누군가 내게 이야기를 걸어줬으면 해서 말야. 알잖아! 그치! 그 애절한 기분... 에잇! 이런 부분에서 통일시키는게 아니었어. 그래서 신청곡 코너를 듣고 있었어. 신청곡이... 끝난다는 거지? 그래야지... DJ 그게 되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사건하고 관계없다. 답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의를 인정합니다. 징... 이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정도의 볼륨으로 듣고 있었습니까? 아주 뭐 엄청나게 볼륨을 올려서 맞아. 원래는 안 들려야 되는데... 어... 엄청나게? 그렇지.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 바깥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어폰도 아니고 헤드폰이면... 응. 하지만 총선 같은 소리를 들은건 틀림없다고. 그걸 증명할 수...는 없겠군. 뭐... 증명은 못하지만... 난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떠올릴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동안 분명히 기억났으니까. 소리가 들린 순간 DJ의 멘트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뭐라고 말했지? 시간에 있음. 이거는... 교도인. 들을 필요가 있잖아. 못하긴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두지. 정확한 시간을 유추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거에 물어서 뭐가 달라지는게인가? 그렇군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질문을 허가하겠습니... 의미있어. 의미있다. 의미가 있지. 완전 있지. 어. 몇인지 알 수 있는데. 의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으... 그... 그건 들어보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뭐... 좋습니다.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당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라디오 아나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이제 눈앞이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소리가 들렸어. 틀림없습니까? 그럼 12시 전이네. 눈앞이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어. 지금도 그 귀여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중요한 단서는 아니었나?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는 증언이로군. 단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기 중점점을 박아들어볼까? 좋아. 자. 다 봤거든요. 거기야 거기. 거기야 거기. 여기를 뒤지니까 이게... 이게... 이게 나왔거든요. 여기. 여기서 제시해야 돼. 11시 50분. 그니까 아니 이거. 지난 후! 지난 후. 이걸 제시하는 거 어때? 총성이 두 발이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추가적인 총성은 들은 거야. 좋았어. 어때 이거? 좋았어. 괜찮아? 좋아. 제시! 야하리! 아니 증인!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음악이 끊겼잖아. 지금 증언 틀림없습니까? 아. 뭐, 뭐야. 인상까지 써가며. 나 나를 겁줄 해봤자 그, 그렇게는 안되지. 무슨 일입니까? 나로도 씨.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누나 피군요라고 말했을 때 총성을 들었다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크리스마스는 누나 미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증인이 총성을 들었을 때는 아직 크리스마스 2부였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하지만, 나치미 씨와 좀 전에 아저씨는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총성을 들은 거 오전 0시를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즉! 나치미 씨와 아저씨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나서 총성을 들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모순되는 점입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청숙하시오, 청숙. 어떻게 된 겁니까? 두 사람의 증인은 0시 이후에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은 0시 이전에 총성을 들었다고 하는군요. 재판장, 간단한 사실이지. 그 증언대의 남자가 착각한 거야. 겉보기부터 경솔해 보이는 남자가 아닌가? 선입견으로 밀어보죠. 뭐라구? 흐음... 나루오도 씨, 어떻습니까? 야하리 씨가 12시 전에 총성을 들었다는 말은 야하리의 말이 맞다. 물을 것만 있지. 풀이 아파, 여기를. 야하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실제로 세 번 발사된 그게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증거로 올려. 재미있군.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물론 증거가 있어서겠지. 자정 이전에 총성이 울렸다는 증거 말이다. 3발. 3발. 3발을 쐈습니다. 그거 말고 10시 50분은 뭐지? 그 4번째, 5번째 사진. 이거 이거 이거지. 자동 촬영됐다는 거는 탕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래서 그거지. 파열음에 반응했다는 거잖아.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어제 증인이었던 나치미 씨가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촬영 시간은, 지각은 12시, 야 12월 24일 오후 11시 50분입니다! 오. 근데 왜 총성이 울렸을 때 딴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딴 짓을 했을까?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니끼. 범인일 수도 있어. 나 왠지 알 것 같아. 할아버지의 딸이야. 그래서 국수를 배우고 있었어. 집중하느라 못 들었어. 아, 그 학생이? 백수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만 못 듣는 거야.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치. 인간이 국수를 만들기 가장 좋다는 마음. 그래서 총성, 총성은 못 듣고. 카메라는 찍었고. 야으리는 들었고. 그럴 수 있죠. 엉? 하지만 이 사진에는 호수말고 수상한 건 찍히지 않았는데요. 재판장님. 무엇이 찍혀있는가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진이 왜 존재하느냐. 실제로 총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어떤 카메라로 자동 촬영됐습니다. 파열음의 반응에서 셔터가 자동되도록 설정된 카메라예요. 엇! 끄덕. 그렇습니다. 오후 11시 50분에도 파열음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진이 존재합니다. 즉! 야으리가 총성을 들은 건 틀림없이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거죠? 나치미씨는 10시가 지난... 12시가 지난 이후에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는 0시 15분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사냥을 나선다. 총소리는 25분 간격을 두고 두 번 울린 겁니다. 어떻게 된 게 타이밍인데? 그럼 순서가 뒤에 한 번 더 있었잖아. 세 마리 발사... 마지막 발사된 그 소리는 뭐야?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속아서 난다네 재판장. 카메라는 어디까지나 파열음에 반응한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방구만 끼워도 작동한다는 거지. 11시 50분에 난 파열음이 총소리였다는 증거는 없어. 아니, 카르마 검사님. 아니, 카르마 소드마스터님. 당신의 방귀소리는 총소리야. 맞먹는다는 그런 얘깁니까? 바로 쏴, 바로 껴. 그럼 사람이 실제로 죽어. 죽게 돼. 저 증인이 재채기를 해서 카메라가 반응했을지도 모르지. 난 재채기 같은 거 안 했다구! 근처에 없는데 어떡해. 흠... 자, 편호인. 이제 물러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게 제시해 주십시오. 11시 50분에 난 파열음이 총소리였다는 증거를. 이거. 이게 이거야. 세 발을 샀으니까. 세 발. 이게 맞아. 세 발이 왜죠? 왜냐면 원래 두 발이라고만 들었는데 앞에 한 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발이 된거지. 그러니까 총소리라는 증거지 이게. 고! 제시. 증거는 이겁니다. 흉기입니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제 증언에서 총성은 두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총은 세 발 발사됐습니다. 남은 한 발은 언제 발사된 것인가? 지금 그 대답을 알아냈습니다. 0시 조금 전에 야하리가 들은 것이 그 총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된교 어떻게 된교? 정. 수. 가십시오. 세 발이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각자 못 들은 부분이 있다는거야. 그러니까. 총성은 25분이나 되는 간격으로 두 번 울린게 된다. 11시 50분과 0시 15분. 대체 어째서냐. 여기서 무언가 답을 내놓아야만 해. 잠깐. 25분 간격을 둔 총성? 어어? 왜 그래 나로도. 이제 알았어. 모든. 모든 퍼즐이 풀렸어. 토노사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어, 응. 기억하고 있어. 이번 범인도 말이야. 같은 생각을 한거야. 뭐, 무슨 말이야? 마요이! 응? 소환해내.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루 선배한테 맡겨야겠어. 이제 나는 머리속에서 떠오르는대로 이 사건을 해결할거야. 에에에에. 그래도 괜찮겠어? 애초.. 애초부터 괜찮았다면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어. 내가 뭔가 이상한 소리란다면 알려줘. 알았어. 재판장님 뭐 뭡니까 나로도씨 방금 증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습니다 풀렸어?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벤자민 니리님 구독감사합니다 구독감사합니다 어떻게 된게 뭔소리야 더러운 나무 망치 네놈도 드디어 안한다 띠옥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범인은 미츠르기 레이지 이외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노노 잘들어 젊은 놈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상황을 떠올려봐라 범행시간 호수위에는 보트가 한 대 떠있을 뿐이었다 그건 증인의 사진이 말하고 있다 보트에는 피곤 미츠르기와 피해자 나마쿠라 변호사가 타고 있다 나 알았어 전 보트가 아니야 뭐야? 네? 뭐야 너? 꽃게의 눈이야 살짝 나온다 그냥 꽃게였어? 근데 그걸 확대하니까 사람처럼 보여 보트 위에서 총성이 나고 나마쿠라 변호사가 호수에 빠졌다 효시는 꽃게였어 피해자가 총에 맞은 거래는 약 1미터 자살일 순 없다 어떠냐 보트 위에 남아있던 다른 한 명의 남자가 범인인 건 당연하다 분명 그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하지만 그건 비해자가 총에 맞은 게 0시 15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맞았더라면 그리고 보트 위에서 맞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처럼 발사 순간의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연출한 거지 그럴 수도 있어 손이 다르잖아 어떻게 세워놓고 네? 저 왼쪽 사람을 어떻게 세워놔? 왼쪽 사람은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지 당연히 증거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진은 0시 15분에 촬영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25분 전에도 야하리가 종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워졌어 어떻게 지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마쿠라 변호사는 그때 살해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범인은 미추르기뿐이야 변호사 무슨 헛소리냐? 그럼 이 보트 위에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 범인과 미추르기를 빼야지 그치 미추르기만 빼면 되지 미추르기만 있잖아 미추르기만 빼면 되지 너무 쉬워 그럼 범인과 나마쿠라입니다 무슨 소리냐 니놈은 방금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나마쿠라 변호사는 이 총성보다 약 25분 전에 살해되었다고 그.. 그랬었죠 그니까 1미터 밖에서 쏜 것도 이해가 돼 땅에서 쏘면 되거든 게다가 나루오도군 피고인은 보트에 타고 있었던 걸로 인정했어요 아 그러면은 아 그러네 편호인 당신의 의뢰인은 이미 한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바라는 벌점을 주겠습니다 미추르기는 아니 저기 레이지 넣어야 돼 레이지는 넣어야 돼 누구냔 말이냐 미추르기와 범인이지 그리고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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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맞나? 범인은 나마쿠라 변호사를 11시 50분에 살해한 후 나마쿠라 변호사로 변장하여 미추르기를 만난 겁니다 그 뭔 소리야 이게 미추르기의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추르기는 왜 사건 당일 호수에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쵸 그니까 미추르기만 조사해 돌아가 엄청 돌아가 하지만 아마 그날 밤 미추르기는 나마쿠라에게 불려서 호수에 갔을 것입니다 미추르기는 나마쿠라의 얼굴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변장에서도 몰랐던 겁니다 좀 억진데? 이럴수가 바 바카나 나루오도씨 대체 당신이 말하는 범인이란 누구입니까? 범인이란 말임 범인 말입니까 그자의 이름은? 봐봐 하나밖에 없는데 모른다지 뭐 나치미야? 그럼? 봐봐 나치미가 쏠 수도 있지 쏠 수 있어 나치미가 왜 도와주냐 이거야 왜? 안 찍은 사진을 왜 도와주냐 이거야 동기를 모르겠어 안 찍은 사진을 도와줄 수 그 할 리가 없잖아 모른다 모른다 그런건 모릅니다 뭐 모른다고요 내 이놈 장난하는게인가 왜냐하면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배였어 할배 거 봐라 내가 왜 할배지? 범인은 보트대여자며 관린 바로 그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는 이제 위증을 한다고 쳐 그럼 여자는 왜 못 들은거야 그 앞에 총성을 그 앞에 총성을 그 사람은 보죠 딴 데서 살해를 하고 와서 못 들은다 아 아 디엔 사건을 잊지 마라 딴 데서 살해를 하고 와서 그 캠핑장에서 못 들은거야 총성을 아닌데? 근데 파열음을 반응할 정도면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묻힌 오소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는 11시 50분 남아쿠라 변호사를 살해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대, 대체 어디에서 그 시간에 호수에 보트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쏘기 위해서 일부러 호수 중앙에 갈 필요는 없죠 이번 사건의 살인 현장은 보트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라구요? 그, 그럼 대체 어디였다는 겁니까? 봐봐 여기서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럼 어디서 죽였을까?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쏴야 되는데 야 이거, 근데 이거 제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걸, 이걸 쏘면은 여기서 어차피 파열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파열음을 들으면 인간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야 여기? 잠깐만 잠깐만 보트 대여소 이렇게 쏴야 하지 않았을까? 보트 대여소, 자기 거점에서 근데 얘는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 가까운데? 그러니까 일단 파열음을 했다는 거는 여자가 못 들을 리가 없는데 왜 들렸다는 거지? 방음 처리가 있나 집에? 차에? 아니 집에 대여소 내부에 그럼 여기 왜 파열음을 어떻게 감지해? 이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랑 인간이 같이 있어가지고 피해가기가 힘들어 어떻게 댕겨? 어떻게 댕겨 진짜 일단 여기로 해, 뭐하니까? 어때? 아니 아니 거기는 아닌 것 같아 왜? 거기는 너무 저기가 없는데 왜? 뭐가 없어 근거가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니까 그냥 여... 여기서 죽였다고? 저장할 수 있어 혹시 지금? 아니 근데 어차피 피 깎이면 되니까 뭐 후원 감사합니다 거기다 보트는 아니고 보트는 아니고 보트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쏘고 데려가왔다? 그럴 것 같은데? 어 거기 밖에 없지 않나? 국수 가게 지금 총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 뭐야 거기는 아니지 근데 여기도 있어 아 거기는 아니야 1번 2번 거기는 보트가 없으면 올 수가 없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어요 여긴 여기도 있어 나는 저기 보트 대여소 같은데? 이유는? 이유가 없잖아 그냥 찍은거잖아 라벵스리런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이유오버 근데 저 아저씨가 자기 자신의 무죄 판결을 이끄어낸 변호사를 왜 죽인걸까? 그거는 모르지 근데 일단 지금까지 정보로 있는 거를 가야지 어쨌든 근데 둘은 면식이 있어 자신의 변호사였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한 장소보다는 같이 있다가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탁자 위에 센 배가 있었어 배가 두 개 있었고 그거는 대접을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단 얘기를 했어 그리고 죽였을 거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요 면식이 있어요 옛날 나를 무죄로 만들어준 변호사야 근데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영매가 그.. 이 사람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할배가 근데 자기는 범인인데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자기를 무죄로 만들어서 죄의식을 갖게 살게 했어 그래서 아무튼 이 뭐 그 변호사가 협박을 하던 대가로 계속 막 괴롭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죽였는데 죽였으면 자기한테 덤팅이가 쓰니까 원한이 있을 법한 밑줄기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밑줄기까지 끌어들인 거지 자기의 원한은 이 변호사를 죽이고 싶은 건데 그렇지 근데 옛날에 사건은 자기를 원하지 않은 무죄를 만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동기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장소는 보트 대여점에서 했을 거 같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내가 할배이면 여기서 왜 죽여? 왜냐면 피냄새가 나잖아 바로 청사들이 올 텐데 피냄새 나고 탁자도 닦아야 되고 귀찮은데 왜 여기서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이유가 없어 대접하고 나서 여기 쏜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들어오는 어차피 길목이잖아요 여기서 쏘고 데리고 가 남의 가게에서? 그러면은 제가 밖에 저 제가 집 가게인데 혈흔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얘는 갔나? 아 그 있지? 야하리네 가게 야하리가 있었지? 그럼 여기도 안 돼 위험하잖아 길목이니까 나는 저 보트 대여서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 여긴 어때? 저긴 야영중이고 여긴 어때? 저 뒷길? 저기로 갈 이유가 전혀 없지 근데 여기가 더 안 되지 아니 그니까 여기서 멀리려고 그니까 여기서 피 찍히고 하는데 저기서 어떻게 가서 죽이냐고 왜? 어딜 가자고 해? 산책을 가자고 해? 아니 조용히 으쓱한 데서 얘기하자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으쓱한 데서 왜 얘기 그러면 으쓱한 데서 얘기할까면 다과를 준비할 필요가 없지 그래 그럼 일단 여기 찍어 어 맞나봐 멈췄어 여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관리실이죠 아어어 맞았어 야어어 맞았어 그것이 살해 현장이었던 증거는 있나 그 샌배? 샌배야? 나는 일단 거기서 다과 그거 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과 아까 전에 야아리의 증언을 떠올려보십시오 쓰과 아 이렇게 뒤지고 있었어 야아리는 그날 밤 보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서 그는 보트를 원래 장소에 둡니다 그리고 총성을 여기서 들었어 바로 옆에서 들었구나 음 바로 옆에다 들렸나보네 샌배가 이유가 아니야 샌배는 이유가 총성이 들린데가 여기기 때문이야 보트 근처라서 그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들었죠 총성은 야아리 바로 옆에서 났으니까 소리를 엄청 키워서 들린거야 응 뭐 여기는 안 들렸는데 근데 왜 반응해서 찍었지? 사람을 못 듣고 이게 난 이게 이상해 자꾸 대여정 관리실이군요 추워서 차 안에 있었나봐 뭐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나루오도씨 그날 밤 효탄 호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되어버렸어 나루오도 괜찮겠어? 글쎄 아마 처음부터 순서대로 생각해 나가다보면 지도 모르거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어 지도 지금 띄엄띄엄이거든 그날 밤 이거 우리 선택해서 하는건가 보다 보트되어 관리인은 나마쿠라 변호사를 관리실로 불러냈습니다 11시 50분이죠 탕 이것이 11시 50분쯤의 일입니다 야아리가 들은 총성도 물론 이때의 일입니다 그 관리인은 나마쿠라 변호사의 보트를 입고 그로 변장합니다 근데 얼굴을 못 알아봤나봐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음 어젯고 그리고 밑줄기와 보트를 타고 호수 중앙으로 나갔죠 나루오도씨 그럼 보트 위에서 총을 쏜 것은 보트 대여전 관리인 있었지 헛방을 썼지 그리고 자기는 들어갔겠지 총 놓고 물론 총을 쏜 것은 범인입니다 밑줄기가 맞지 않도록 적당히 두 발을 발사한 겁니다 두 발을 쏜 이유는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오잠비크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맞출 생각이 없었다면 어째서 두 발이나 쏜 거죠 왜 그러지 변호사 말해두지만 설명이 막히는 시점에 썼는데 이놈의 패배다 어째서 범인은 두 발을 쏴야만 했던 것인가 목격자를 만들기 더 많이 들어서 하고 그거 같은데 알까 그치 첫 번째는 어째서 빗나가려고 쏘는 건데 어째서 빗나가려고 쏘는 건데 그건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를 만든다 범인은 우선 한 발 권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호수를 보게 됩니다 아 호수 쪽에서 발사되는 걸 그 다음 불꽃이 한번 보여주고 듣게 하려고 불꽃도 보여주고 아하 실제로 나츠미씨도 소리가 난 후에 호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좋은 간격을 두는 후에 두 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세 발에 쏜 거였어요 음 세 발에 비밀이 있었어 그리고 풍덩 치가 떨어져 수영을 개잘해 범인은 스스로 호수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신고해 남자가 신고했다고 했거든 권총은 보트 위에 남기고 그리고 밑주르기 레이지는 왜 집었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집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왜 집었냐 응 지도 모르게 집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왜 집었냐 환술 능력사 환술? 무슨 소리죠? 자기도 모르게 집을 수 밖에 암시가 걸려있어 아 그 그 최면처럼? 앵무새도 기르고 뭔가 좀 그게 있어 그건 있어 좀 이상해 바다 바다 물고기 어탁 떠넣고 강에서 이상한 놈이야 응 그렇군요 에스퍼 계열이었어 실제로 강에서 바다 물고기를 잡은 거야 환술로 어 왜 어떻게 잡았냐면 민물고기한테 바다 물고기라고 믿게 했어 어 여기는 바다라고 믿게 했어 어 그래서 아가미가 변형이 됐어 어 그래서 어탁을 찍었어 호수인데 참돔에 어탁을 찍었어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환술사의 라이센스 시험이야 어 맞아 그걸 해야지 통과할 수 있어 맞아 그걸 호수가에서 보면 남은 한 명에게 총을 맞았다는 것으로 보이겠군요 범인은 카메라가 설치된 걸 몰랐으니까 말이죠 일부러 눈에 띄게 두 발을 쏘고 누군가 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흐음 그리고 신고를 바로 자기가 하면 경찰이 오니까 어차피 보트에서 있었던 게 시체랑 있으면 그리고 미친척해 범인 아닌 것처럼 미친척해 호수를 헤엄쳐돌아온 관린 아저씨는 나마쿠라 변호사의 사체에 원래대로 코트를 입히고 그 사체를 호수에 던진 겁니다 근데 던지려면 보트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금방 해 있잖아 시청 상황 종료된 후에 다 타고 나가서 던지고 이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입니다 어떻게 된겨 더러운 나무 망치로 후원 감사합니다 법정 경비원 지금 즉시 그 아까 증인을 데려오십시오 선배를 데리고 와야 돼 법정 경비원은 그 보트 대여점의 관리인 말입니다 당장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그 관리인을 데리고 오는 동안 피고인 미츠르기 레이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피고인 증원대에 서주십시오 미츠르기씨 변호인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응 그렇지 그렇지 그게 있겠죠 안 그러면 제가 재판장염 크리스마스 때 미쳤다고다가 그러니까 재판장염 경비원 재판중입니다 조용히 말하시오 니가 잡아오라며 권리인이 사나졌습니다 대여점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피를 묻히기 시작한 거고 알고 보니까 엄청난 그거야 그거야 전림바디인 척하다 갑자기 제대로 걸으면서 나갔어 범을 제대로 써 어 장난아니야 환술에다 암기까지 써 격투타입이야 그래서 그거같이 히스토리에 걔 누구지 한번 풀려나는 애있지 미친놈 학살하는 애 뭐라구요 어떻게하죠? 빨리 뒤를 쫓으십시오 도망가기 조선 안됩니다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이 망치만 있으면 다잡을 수 있는데 왕년에는 나 무라딘인데 가르마 검사 도망친 관리인은 이미 수배했다 흠 그럼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상태에서 판결을 내릴 순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내일 아침 최종일까지 연기합니다 어? 그러면은 딱 당일 그 그 뭐지? 그 뭐죠? 공소시효 공소시효 딱 끝나기 그 시간 전에 딱 되나보다 직전에 12시 드라마틱하게 한국 드라마처럼 그렇지 경찰은 전력을 다해 관리인의 행방을 알아내도록 못 찾아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루도가 그 마요이한테 말해 드디어 어디가 쓰임새가 있겠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분장을 시켜 그래서 세워 없으면 재판을 해야되니까 공소시효 어디에 있는지 맞추는게 아니고? 그래서 마요이가 계속 쓸모없는 모습이 나와 그런 이유야 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 건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그 관리는 누구일까요 그의 정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범이지 뭐 아니 찍찍더니 그 루팡처럼 아르센 루팡처럼 그 모습이 다 변해 키랑 그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합니다 딱! 딱! 12월 27일 오후 1시 2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야 이게 억지로 삼.. 삼심까지 가네 그러네요 아 이게 삼심이라고 하면 안되나? 나로도 삼심이 아니지 1심인데 여러 번 한거지 그죠 어떻게든 유죄 판결은 없던 걸로 만들었어 그치만 그치만 카르마 검사도 야빠리씨 엉망진창 발언은 못 당하나봐 모두 야빠리씨 덕분이네 야하리 적으로 돌리기에 무서운 남자야 그건 그렇고 매번 어째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궁지에 몰리는 걸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의뢰인 의뢰인을 구하기 전에 이쪽이 먼저 쓰러지겠어 안그래 미추르기 저기 저기 미추르기 검사? 뭐..뭐지? 어째서 그렇게 괴로운 얼굴 하고 있는거죠? 이 기세라면 내일은 아마 무죄가 될건데요? 가끔은 좀 웃어보자구요 바리스타 주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는 되지 않을지도 몰라 뭔가 거래를 했나봐 나로도 계속 망설이던게 있다 너에게 말해야 할 질 말이야 미추르기? 이제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고 편해지고 싶어 하지만 역시 지금은 결심이 서지 않아 디엘 6호 사건에서 뭔가 비리적인걸 했나봐 부..무..부패한 행동을 이거는 보통 청혼하기 전에 하는 얘기 아니야? 그건 어떤 얘긴데 미추르기 나의 신부가 악몽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저지른 죄의 기억 너의 너의 죄? 살인의 기억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살인자였어 쟤새끼 계속 잘 끝네 잘 끊어 잘 끊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 이 절단신공이라고 하잖아 이거 잘하네 다음화를 보게 만드네 12월 27일 오후 2시 11분 나로호도 법률사무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워야돼 이런거는 미추르기 검사 어째서 그런 말을 내가 저지른 죄의 기억 살인 살인 기억이다 살인의 추억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추르기 검사 설마 사람에? 중간에 밥먹고 쉬고 왔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확실히 그 녀석은 지금 어떤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짓을 할 리가 없어 나로도 여우 자이들이 있었나 모두들 어땠어 어땠냐구 오늘 나의 중은 얘가 완전 해결사야 여자한테 인기있는 이유가 있어 해결사였어 여자한테 인기있는 이유가 있어 그치? 그치? 아주 반해버렸지? 이봐 나로다 아... 어... 나맞아? 그 그렇군 쟤가 뭐 왔다갔다 왠지 대답들이용 시원찮네 미추르기 구한건 내 덕분이잖아 좀 더 환영해주라구 이 나를 말야 재판 야하리 오늘 법정 덕분에 살았어 그래요 야빠리씨가 없었다면 유죄였을거에요 근데 나로다 확실히 보트 관리인도 수상하지만 말이야 미추르기의 혐의도 아직 풀린게 아니라고 역시 날카롭군요 객석에서 듣고 있자니 말야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미추르기도 꽤나 수상한 느낌이 들거든 너 어째서까지 그렇게 그 녀석을 믿는거지? 감이 엄청 좋아 옥냥이의 그.. 오렌지를 입고 있어 오렌지를 입는 녀석들은 감이 좋아 맞아 눈치 빠른 녀석 나는 설령 무슨일이 있어도 어떤일이 벌어져도 너희 두사람만은 끝까지 믿을거야 두사람이라니? 미추르기 검사와 나 말이지? 아 무슨소리야 나지? 나로다 그래 너야 야하리 아 내가 아니구나 아 근데 어째서줘야 아빠리씨? 어? 그.. 글쎄 왜.. 왜 그렇지 나로다? 지도 몰라 항상 거기서 입다보네 나로다 이쯤이면 그거잖아요 제가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 눈치를 못 적었어 눈치가 없어 어째서까지 그렇게 미추르기 검사를 믿는거야? 확실히 최근엔 좀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밥맛 없는 남자였잖아 처음 만났을 땐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 나 마요인은 모를거야 변호사를 꿈꿨던 시절에 미추르기 레이즈를 그건..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추르기 레이즈를 나로도랑 학급 친구였을 때? 응 우리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야 나를 구해줬어 미추르기 레이즈와 그래서 빚이 있다고 했잖아 아.. 그게.. 나는 제.. 그.. 3화에서 도와줘서 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생 때 구해줘 전형적인 일본 문화 빚이 있으면 갔다 옹.. 은이라고 은해 은 짜라 옹이라고 옹을 입었어 옹? 응 옹을 입었어 그 덕분에 이렇게 변하셔도 된거야 에에엛? 저기저기 야하리씨 무슨일이었죠?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미안 전혀 기억이 안나네 으흐으하 이봐 나로도 오늘은 듣고 말겠어 그얘기 응 알았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얘기해볼까? 불량 여기서 길어지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 여름으로 가네 나는 학급 재판을 받게 됐어 그때도 재판이야? 학급 재판? 사람을 죽였거든 야리 기억 안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말이야 우리 반의 아이 중 한 명이 급식비를 도둑맞았어 아 저런 일이 있죠 급식비? 우리 초등학교에는 아주 작은 곳이라서 급식비를 훔치면 사형이었어 매달 부모님이 돈을 넣어준 봉투를 선생님에게 제출했는데 에? 그 봉투가 사라졌어 3만원이 들어있었지 아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거 나야 너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군 야하리 그날은 너 학교 안나왔으니까 아 알리바이가 있네 후원 감사합니다 여하튼 봉투가 없어진건 체육시간이었어 나는 그날 감기기운이 있어서 교실에서 쉬고 있었어 수업에 나가지않은건 나뿐이었지 그래서 의심받은거야? 왜 훔쳤어? 어.. 반아이들 모두가 나를 재판해야된다고 해서 재판? 다음날 학급재판이 열렸어 물론 피곤은 나였어 그래서 신나게 울었어 훔치지 않았다고 저새끼 나쁜새끼에요 유죄! 유죄! 너잖아! 저새끼 나쁜새끼에요! 철교야!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해! 이어달리기도 하지마! 야 기수여래를.. 넌 은행강도가 될거야! 기수여래를 시켰어 유이치! 그럼 못쓰지 다른사람도 넘치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말했지 사과하세요 유이치!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지 알아? 장전! 주먹 장전이야 그 순간 뭐가 뭔지 알 수 없었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반전체의 시선이 나한테 모두 모였어 니가 범인이다 라고 나는 사과하려고 했어 그 아이 자리 앞에 가서 난 다른거보다 이게 난 너무 슬퍼 이런 좀 구린디자인의 티셔츠를 어릴때 되게 많이 입거든요 이게 떠올라서 슬퍼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이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돌아다니면서 해맑게 다니는게 되게 뭔가 이상하게 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야 크흐 그때였지 그럴 필요는 없어 재판에서 모든 것은 증거뿐만이 말해준다 그밖의 것은 모두 침묵할 것 그런것도 모르나? 아마추어들 어릴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미..미치르기? 미친놈이네 자네가 아니지? 아니 어릴때부터 코남복장을 하고 다녔어 그니까 내 봉투름친건 자네를 그렇다면 당당하게 말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가 있다는 증거는 없어 그렇다는건 재판장 이 소녀는 무죄다 선생님인데 여기 있구나 재판장 무슨 말을 하는거니 레이지 도둑맞은건 니 돈이야 아아 맞아 저 새끼 나쁜 새끼에요 증거 따윈 필요없어 그 쯤에도 야을이 있었는데 야을이 있었네 뭐야 너희는 벗고 다니는거에요? 벗고 다녀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럿이도 한명을 괴롭혀? 얘가 어렸을 때 잘나가는 스타일이야 음 맞아맞아 그런 소릴 듣는 처지 생각해보라구 어릴때의 대법관이지 어 그치 자기 말이 법이야 곧 거리의 법 이 녀석은 안음쳤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바지 너무 짧아 왜냐면 이때 당시는 다 애들이 어리벙벙해 어 그래서 어리벙벙한게 단점이 되잖아 근데 얘는 어리벙벙한 채로 멈춰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뭐지 똑똑해졌어 맞아 알겠습니다 돈은 선생님이 메꿔 두죠 학급재판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죠 밑줄기 레이지가 돈이 많아서 선생님이 밑줄기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 저 집안이 너무 빵빵해 아빠가 신이야 신이다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 실제로 밑줄기 신이야 어 신의 아들이야 그때부터였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세 명이 어쩐지 사이가 좋아진 것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된 것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 안 나왔대 혀 좀 봐 혀 오뚜기 오뚜기가 됐어 멈췄어 초등학교 때 멈췄어 지능이 후원 감사합니다 그땐 나는 알게 됐어 같은 편이 없는 궁극의 고독 그 괴로움을 와라 그래서 얘는 변호사를 꿈꾸게 돼 아 이런 얘기 그리고 1년 뒤에 밑줄기는 그 사건을 겪고 변호사를 혐오하게 돼 웃긴게 얕바리씨 좋은 사람이었군요 얕바리씨 얕바리 좋은 사람이었군요 때마침 그날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소매 안에다 넣고 이러고 있어 으흫흫흫흫흫흫흫 멈췄어 피터팬 증후군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분명히 내가 의심받았을 거야 난 다 받고다녔으니까 남의 마녀 아니었거든 이런 얘기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야 여자가 항상 있어 주변에 사건 뒤에는 역시나 얄아리라고 계속 불려왔을 정도니 그리고 자기가 정리도 해 힘이 세니까 그니까 학급재판이 끝나고 밑줄을 계획에서 들었어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걸 말이야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녀석의 눈은 아이처럼 빛났어 아아 아빠에 존경했어 나는 반드시 아버지같은 변호사가 될거야 훌륭한 변호사가 근데? 아버지가 그러나 몇 개월 후 그 녀석은 갑자기 전학 가버렸어 살다 놓고 뒤일코사건 그래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지 가여워요 미츠르기의 이름을 오랜만에 보게된 건 몇 년 뒤였어 신문에 그 이름이 크게 실려있었지 고랑이 검사에게 검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증거의 날조, 증언의 조작, 은폐 유죄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남자다 라고 쓰여있었어 어째서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치 다른 사람 같잖아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어 흐헣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미츠르기와 만나려고 몇 번이나 연락을 취했지 하지만 녀석은 답해주지 않았어 옛날 친구를 만드하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어떻게든 그를 만나서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야 삐용 셜 설마 설마 나로도 그 때문에? 미츠르기 검사를 나를 만나기 위해 변호사가 된 거야? 변호사가 되면 녀석은 싫어도 나를 만나야만 해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외로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된 게 아니고 미츠르기가 검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변호사를 준비했는데 바로 패스했어 이거 겁나게 그걸 자극하는 면이 있다 뭐 그런 어떤 동인지 만들기 그런 거 아 그 브로맨스? 그렇죠 나로도는 뭘 해도 될 놈이야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재판에서 말이야 나를 믿어준 미츠르기를 나는 믿고 있어 녀석은 고통받고 있어 그리고 자기 편도 없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진짜 녀석의 모습을 하는 나뿐이야 나 나로도 그럼 니가 나를 공짜로 도와준 것두? 아 그건 공짜 아니야 아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공짜라고 말한 기억은 없어 근데 얘는 항상 돈이 없어 나로도 나로도 반드시 구해야만 해 미츠르기 검사 아 아 어쨌든 그 보트되어짐 아저씨? 그 사람을 조사해보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있어 그렇군 우선 이제 필요없는 증거품을 조금 정리할까 아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지 보기가 줄어들었어 증거품 볼까? 고려던데? 아 좀 줄었는데 아 좀 줄었다 좀 줄었어 한 두세개 줄었어 몇개 없어졌다 두개 줄은 듯 자 이동합시다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오게 돼있어 12월 27일 모 시각 효탄호수 공원 입구앞 어? 오랜만입니다 아 이터누크 형사님 오늘은 위험했습니다 조마조마해서 그만 넥탈 하나 물어 뜯었습니다 그건 참으로 미안하게 됐군요 상관없습니다 덕분에 범인 날아다낼 수 있었습니다 보트되어짐 아저씨 말인가요? 약속하겠습니다 본관은 내일 재판 시작 전까지 반드시 그자를 체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당신에 대한 경찰관으로서의 예입니다 비출기 검사랑 엮을 수도 있겠네 엮기가 좋네 그러니까 이 참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엮기가 좋은게 뭐냐면 너무 강한 애정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캐릭터들이 너무 한 대상에 대해 너무 강한 애정을 그렇죠 맹목적인 어떤 신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엮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슬라이였습니다 이 터놓고 형사님 자신만만하네 아 그리고 한가지 짱! 오늘은 숲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숲? 야영하던 장소는 못갔네 나치미씨가 야영을 하던 장소 말인가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혼나? 지워진 것 같아 거기는 야영 금지구역입니다 공원관리인에게 들켜서 잠시 출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나치미씨 혼났겠네요 뭐 그런것입니다 사형 그럼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치미 사형 가죠 거기로 공원광장을 통해서 저기로 가죠 12월 27일 모시각 교탄고수 효수광장 어라? 그 눈에 거슬리던 도노사면이 없구만 눈에 거슬린다고 하지마 그 말 최소해 노점도 쉬는 모양이구만 확실히 아르바이트 할 상황이 아니니까 야하리가 그 법률사무소에 썼는데 어떻게 해 그니까 12월 27일 모시각 보트 대여자마 들어가보자 그 아저씨 결국 도망가버렸네 에 설마 그 아저씨가 범인이었다니 어? 어흥? 어? 이 헛기침은? 뭐죠? 맞춰볼까요? 네 안선생님 어 그럴 수 있어 그러네 어 자네들은 어쩐일인가 이런데서 자네들도 산책중인가 음? 청춘의 나날은 파란 레몬의 향기 허허허허 호식하게 선생님 뭘 그렇게 태평한 말씀 하고 계시나요? 미치룩이 검사의 재판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그건 그렇네만 오늘 재판을 보아하니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게 아직 확실치 않은데 말이죠 음 무언가 알아냈다면 내 사무소로 오게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마오가니로 된 인간이 왔어 그러니까 가버렸네 쓰읍 뭐라던 걸까 저 선생님 여기서 앵무한테 가서 비밀번호를 듣고 으흠 아까 상자를 까서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품을 얻고 그렇죠 안선생님한테 가서 그렇죠 힌트를 얻고 법정에 들어간다 그렇죠 비밀번호 1228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갑시다 1227일 모씨가 1228이 비밀번호인거는 공소시효가 그날이기 때문이야 그때 알아차렸어야 됐어 어 범인이란걸 이 새끼가 범인의 방 아 관리인의 방 아무도 없네 안녕 사유리씨 사유리씨다 니 주인은 어디로 가버린걸까나 안녕 안녕 걔를 두고가다니 너무해 얘가 본체야 킬 번처럼 어 킬 번처럼 꼭두각시에 불과해 아저씨는 응 자세히 보면 실이 달려있어 어 꼭두각시 섞었어요 어 조사합시다 바로 열어 그냥 번호 아닐까 그리고보니 나로도 이 금고번호 사유리씨가 알고있었지 아 그랬지 사유리씨 금고번호는 1228 어디 한번 열어보자 돈같은건 들어있지 않을걸 으휴 그럼 열지 말자 잠궂었을 정도니까 나름대로 중요한게 들어있을거야 그래 해놓는게 좋겠지 뒤에는 피해자의 사진들이 있어 자 어서 열어보자 아 저 피해자 사진이에요 편지? 편지가 한통 들어있을 뿐이야 편지? 실망 대실망 발신인도 수신인의 이름도 없어 손으로 꼼꼼히 쓴 글자가 예쁘게 들어있다 후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읽어보자 미츠르기 레이지에 복수하라 어? 검.. 그 변호사한테 원하는게 아니었네 누구한테 온 편지인데? 아 자기가 직접 썼겠지 다짐한거겠지 그 글을 미츠르기 미츠르기라고? 나.. 나로도 어쩌서 미츠르기 검사 이름이? 뭐 몰라 어쨌든 읽어보자고 미츠르기 레이지에 복수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니 인생을 파매시킨 두 남자에게 바로 지금 복수하는거다 뇌가 다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번 살인계..사건의 계획이 빽빽하게 쓰여있어 나마쿠르 변호사를 살해하고 그 죄를 미츠르기에게 덮어주신다 저걸 왜 적어놓지? 미츠르기를 불러내어 보트에 타고 권총을 두 발 쏜다 오늘 법정에서 내가 고생 끝에 설명한 내용과 같은 수법이 완벽하게 적혀있어 아.. 침해 땜에 까먹어 자기가 계획해놓은걸 자기가 계획해놓은걸 적어놔야돼 침해는 연기가 아니었어 중간중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된걸까 나로도 그니까 이게 일본판 메멘토야? 메멘토야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관리인 아저씨 이 편지 지시대로 움직여서 나마쿠르 변호사를 하지만 그 편지 대체 누가? 게다가 미츠르기 레이지에게 복수하라니 무슨 뜻일까? 그러면 저 아저씨를 조종한거라고? 근데 글씨가 예쁘다고 되어있었거든? 아.. 그럼 아니겠다 그러면은 남자 글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저 할배가 힘이 없어 그.. 다른 사람이 썼을 것 같아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어 사유리씨가 썼어 사유리가 앵무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제 인간의 이름일수도 있어 부리.. 잉크를 부리로 찍어가지고 아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인물중에 그중에서 나올거 아니야 범인이 지금 망 빠진데 새로운 인물이 나올리가 없잖아요 그건 그런데 글씨가 꼼꼼하고 예쁘다라는게 좀 걸리는데요 저는 인텔릴 느낌이 나잖아 아빠 미츠리 아빠 마징가에서 죽은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레이트 마징가 만들었거든요 메카아빠로? 메카아빠로? 아 근데 두명한테 복사하니까 메카아빠는 아냐 메카아빠는 아냐? 아무래도 이 편지는 엄청난 단서가 될 것 같아 손글씨라는거는 큰 단서죠 자기가 쓴 그건줄 알았는데 그 안까먹으려고 조종한 사람 있었나봐 그러면은 저기 마호가니 아저씨한테 가죠 마호가니로 만들어진다 마호가니 아저씨가 마호가니를 너무 좋아해서 몸을 마호가니로 조금씩 교체하는 수술을 했어 어 뭐야 아 이쪽으로 나가야되는거구나 광장 이동 너무 미개한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이동을 하죠? 이제 하루 남았어 나로도 그래 자 쉴 틈 없어 고고 고고 12월 27일 모시각 호식하게 법률사무소 또 없어 그 선생님 대체 언제일을 하는겨? 평소에는 이 이 곰이야 어 트랜스포미야 마호가니 너무 사랑했어 글쎄 나중에 또 가볼까? 어디간게 진짜 유치장 한번가 12월 27일 모시각 유치장 변호실 변함없이 떫은 표정을 찍고 있구만 흫 저기 미추르기검사 학급재판이야기 들었어요 하 학급재판? 무슨 소리지? 기억 안나요? 아 기억 안나 급식비 초등학교 4학년 급식비? 아 아 그런 일도 있었지 나로도 아무도 기억 못하나봐 나로도 빼고 다 몰라 억울한건 지었으니까 지만 기억하겠지 미추르기검사님 그거 모르죠? 그걸 계기로 변호사가 된거래요 아 바보같은 아주 간단 명쾌한 소감이로구만 하지만 매우 자네다운 이야기야 변하지 않았군 아로도 그 진리일 정도의 단순함 뭐 그렇지 하지만 넌 변했어 미추르기 그렇지 검사가 된 이유는 뭐야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며 변호사를 끊고 있었는데 나는 너 정도로 바보가 될 순 없었던 거다 무슨 뜻이지? 아버지를 빼앗기고 그러고서도 범죄자의 편이 될 정도로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용의자가 한 명 체포되었죠? 그래 아버지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함께 갇힌 남자 하인의 코타로란 이름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그 녀석 밖에 없어 그런데도 무죄 판결이 났다 그 변호사 때문에 피해자인 나마쿠라 변호사 말인가 아빠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 실제로 그 이름 없는 아저씨가 코타로 같은데? 그? 응 그 코타로 그 포트맨 응? 내가 잠깐 헷갈렸어 그게 진범인데 누가 끌려갔을까? 죽인 사람으로 그냥 미궁에 빠진거야? 미궁에 빠진거야? 그래서 아직 공소시야가 남아있는건가? 아직 수배중이라? 아 맞네 그 사람이 끌려간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용의자였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그냥 죽인 사람은 없는걸로 그러면 그래서 공소시가 있겠지 다른 사람으로 잡혔으면 끝났겠지 종결됐겠지 15년 전 그날 이 사람 뇌다쳐가지고 우리 세사람은 다섯시간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다 구조되었을땐 극도의 산소부족상태로 나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고 말았지 기억을? 지금도 기억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그 아저씨가 왜 죽인줄? 응? 살아있으면 산소먹는다고 죽였어 아.. 산소 아까운 놈이라고? 어.. 눈차 그대로 법정에서 하이네의 변호사도 그렇게 주장했다 산소부족으로 하이네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결국 하이네는 증거 불충분 무죄가 되었다 그때부터다 내가 변호사라는 것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게 된 것은 까르마 검사 그래서 맹목적으로 유죄를 만들어내는 그 수단이 마음에 들어서 부하로 들어갔어 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다 내 법정 기술은 그에게서 하나하나 배운 거다 나로 오도로 치자면 저희 언니 같은 존재로군요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주의자다 법정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함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지 완벽? 그가 다룬 사건 중 미해결 상태로 시효가 다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물론 패배도 없다 하지만 그건 알고 있다 그 중에는 무고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요? 라고 누가 말했어 어몽어스 할 때 즐거운 일이 아니냐고 욱냥인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할 수는 없어 카르마 검사는 자신이 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이다 어쨌든 그의 약점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 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그는 어떤 수단이라도 쓸 거야 이봐 미츠르기 그 이야기가 사실하면 너도 내일 유죄가 된다고 그, 그래요! 칭찬할 때가 아니잖아요 음 그게 괴로운 부분이다 그니까? 이런 약삭바르게 도망가는 무죄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검사는 일단 악랄하게 다 때려잡아서 그거를 존경했는데 자기가 그... 그거 같은 거죠 그... 이사! 이사의 고사처럼 자기가 그 법에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씁쓸해져 그렇죠 갑시다 법정기록 뭐 보여줄 거 있나? 딱히 없죠? 법정기록? 한번 보여줘 이거 어! 그건 보여주자 이거 뭐야 미츠르기? 이 편지 말인데 어? 그... 보트관리인의 금고에서 나온 거야 호라 헉? 이 나에게 복수라고? 대체 누구인 거죠? 살인을 한번 했다고 했잖아 제가 그니까 이 아저씨는 누구죠? 뭐... 몰라 니가 옛날에 유죄로 만든 무고한 피고인이라던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런 아저씨는 기억이 없어 아 알았다 이 아저씨한테 아들 두 명 있었잖아 걔가 죽었을 거야 억울하게 얘가 몰아세워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이... 그때 이 아저씨가 그니까 복수에 복수에 복수가 돼가지고 이번엔 이 아저씨 턴이 된 거야 국수맨 국수 할아버지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했었잖아 걔네들이 얘 때문에 죽은 거지 뭐 자살을 했든 뭐 뭐 감옥에 보내서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든 딸 같아 글씨가 예쁘다고 했잖아 꼼꼼하고 아니 왜 딸이 꼭 이뻐야 돼? 글씨가 난 남자가 예쁘게 쓴 거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아저씨는 그 편지 내용들을 범행을? 즉 이 사건에는 흙막이 있다는 것인가 네 인생을 파멸시킨 두 남자에게 복수할 기회는 지금이다 두 명의 남자 나와 남아쿠라 변호사인가 아 아빠가 아니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써있네요 마지막 기회 혹시 그건 시오 시오 시오가 아닐까? 설마 설마 그 아저씨가 왜 그러시죠? 뭔가 알아냈어요? 하이네였던 것인가 그 아저씨가 하이네? 재판 안 들어갔나? 들었을 거 아니야 하이네라고 말했잖아 재판에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얘 왜 안 들었지? 산소가 부족했나? 그때? 디엘 6호사건에 용의자였고 무죄가 된 그 남자다 뭐 했고 더 이상 물어볼 것 같아 이야기해봐 그 남자에 대해서 그 하이네 하이네 코테로는 법정 경비원이었다 집 5년 전 우린 우연히 엘리베이터 함께 탔다 이름을 모른다 그랬어 아니 법정에서 나왔잖아 그 하이네 코타로란 이름? 근데 그 둘을 연결을 못 시켰나봐 그때는 우리보다 못해 추리를 법정에서 얘기 안 나오는데? 엄청난 진동이었어 정신을 차리니 어둠 속이었다 영원할 것 같은 기나긴 시간 희미해져가는 공기 아 이때 이미 트라우마에 빠졌구나 엘리베이터가 멈춘 이유가 지진 때문이었나? 응 서서히 우리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진때문에 그때 아버지를 잃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살려줘 수.. 수미 시끄러워 입 다물어 나까지 돌아버리겠어 살려줘 하면 산소를 순식간에 많이 써 그래서 말하면 안 돼 꺼내줄 말하지 말라고 등순아 말하지마 그러면서 또 말해 하하하하 서로 싸우느라 산소로 고압치지마 하하하하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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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소로 쐈어 흠 내 기억은 거기까지다 정신이 들어보니 난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재판에는 하인의 정신상태가 문제시되었지 산소부족과 긴장이 원인으로 하인에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그 주장이 인정받아서 하인에는 무죄가 된거다 흠.. 하지만 이상하네요 이 편지 미츄르기 검사에게 복수해라 라고 써있는데 어째서 복수인거죠? 그 이후에 얘가 뭐가 맡았겠지 나로더 말할까 말까 했던 나 꼭 연속극 볼 때 그거 같아 그거 같아 계속 말해 그거겠지 계속 말해 그거겠지 며칠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이 있지 어머머머말하나보다 말하나보다 얘 얘 얘 말하나보다 너에게 말해야하나 하고 혹시 오늘 법정에서도 말한 나의 악몽에 대한 이야기다 아 말하나보다 내가 저지른 죄의 기억 이제 말해 말해 너의 죄? 살인의 기억이다 사회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면 자네에게 들려줄 때가 된 것 같군 말하나보다 고쳐앉아 엄마 고쳐앉아 그때 아빠가 꼭 말해 무슨 일인데 아 시끄러워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못 들었잖아 그때 그때는 아니 무슨 일인데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여보 양말 어딨어? 이런 거 진짜 쓸데없는 거 물어봐 그리고 IPTV도 없어가지고 놓치면 끝이야 그냥 맞아 맞아 진짜 화날 수 밖에 없어 그때 지난 15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꿈을 꾼다 그때마다 나는 공포에 떨며 잠에서 깨지 어떤 꿈이죠? 그 사건의 꿈이지 모든 것이 어둠에 둘러싸인 그 사건 딩 딩 딩 딩 딩 숨이 해줘 숨이 말하지마 숨이 산소가 사라지잖아 시끄러워 이따밀아 돌아버리갔어 말 좀 그만해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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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개트롤하는 거 같아 한 명이 산소 쓰지마 산소 아까워 숨을 쉴 수가 없어 니가 공기를 더럽히니까 오 맞았어 살해한 이유가 공기 있을까봐 산소 아까워서 산소 아까워서 내 공기야 내 공기 마시지마 숨통을 끊어주마 으아 칼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지? 경비원이니까 총? 총이 근데 실탄총을 줬어 경비원한테 있겠지 실탄총 있겠지 그 가스총 있어요 아 아버지가 위험해 정신을 차리니 발밑에 권총이 떨어져 있었어 그날 재판의 증거품이었는지 경비의 소지품이었는지 나는 나도 모르게 권총만 보면 짚는 병이 있나봐 얘는 아 우리 아버지 아빠한테서 응 안산초씨 우리 아빠한테서 떨어져 탕 어 던졌는데 오바를 돼가지고 아빠 지가 던진 총으로? 설마? 그럼 아빠 얘가 죽인거야? 어 그니까 얘가 던졌어 권총을 근데 그 충격으로 격발이 돼가지고 아빠가 맞았어 그 결국 얘가 죽인거지 근데 아 그 할아버지 응 하이네켄은 응 용의자로 몰려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복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근데 자기를 보호해준 나마코랄 변호사는 왜 했지? 자기를 무시해서 능지가 부족해져서 봐달라고 해서 자존심 상했어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엄청난 비명이야 지난 15년간 귀에서 떠난 적이 없는 엄청난 비명 하지만 그건 단지 꿈이잖아요 아 꿈이었어 아 그런 꿈을 꾼다는 거지 또 헷갈리게 했어 새끼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15년 동안 살아봤지 하지만 왜냐면 얘가 기억이 안 났잖아 지도 몰라 왜냐면 이것이 만약에 현실이었다면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가 꿈을 계속 그렇게 꾸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기억을 닫아버리기도 한다지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거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만에 하나 사실이면은 얘가 너무 살 수가 없어 사실 근데 나는 두 명의 남자에게 복수한다는 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나마쿠라는 왜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뭐 나오겠죠? 협박했을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다름 아닌 나일지도 몰라 아 나 알았어 얘가 총을 던져서 아빠를 죽였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 산소 먹지마라고 외친 거 밖에 없는데 얘가 얘 때문에 재판에 쓰고 나마쿠라가 변호해주고 나마쿠라가 변호해주고 그거를 뭐 협박을 해가지고 뭐 계속 뜯어냈던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망가져서 얘랑 그 나마쿠라 변호사가 원수가 된 거야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죽여야 돼 왜지? 후원 감사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럴 수가 그리고 창작물의 구조상 네 건축을 던지기 사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아니요 얘의 잘못이 아닌 게 밝혀질 선이 더 높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해피엔딩이에요 아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 편지도 납득할 수 있어 알고 보니까 이블린이 죽였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편지도 납득할 수 있어 이 트루기 레이지에게 복수해라 궁 써서 빠져나갔어 그래 하이네는 정말로 무죄였던 거야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바로 나에게 두 가지인 거죠 얘가 진짜로 건축을 던지기 죽였을 수도 있고 진짜로 이 사람이 죽였는데 착각으로 미츄르기가 죽였다고 착각을 해 그렇게 해서 원한을 갖고 살고 있다 뒤에 있게 확률이 높다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의 쏜 것은 디엘 유코 사건의 진범은 바로 나 이럴 수가 일 수도 있다 어쩌지? 특히 이런 일이 분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 디엘 유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있잖아 나로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안 선생님 안 선생님 가자 호식하게 한 Growth 이roz por 12월 27일 모 powiedział 호ích하게 법률 사무소 있다 있다 рын 호오 아 모아 머요 태평한 표정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대체 무슨 일 있었나 얘기해 보게 미츄르기 검사가 쏴아악 다 이야기했어 뭐라고? 미추루 귀신을 쏘는 꿈이라고? 꿈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어째서 차네들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거인가? 그, 그건 게다가 틀림없이 하이네는 미추루 귀 레이지한테 아기를 가지고 있었네 살인죄를 덮어씨를 할 정도로 강하고 깊은 아기를 여기까지 갔으면 미추루 귀가 안 죽였네 아마 꿈이 아니었을 걸세 현실이었던 거야 천하들을 상상대로 말일세 미추루 귀는 아버지를 가기 위해 권총을 집어던져서 그 권총이 폭발한 걸세 권총 이상하게 생겼다 앞에가 권총이 아니야 권총 모양 수류탄이야 그건 너무해요 하이네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경비원의 인생이 끝나버렸지 그래서 미추루 귀 레이지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걸세 시효 직전인 지금에 와서 말이야 왜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죠 이상해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너무 그거야 허술해 구조가 미추루 귀 아버지는 어떤 훌륭한 변호사였다네 흔한 표현이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그러고 보니 닮았을지도 모르겠네 아야사토치 히로 양궁 뭐냐구요? 미추루 귀신은 카르마의 방식에 강한 반발을 느끼고 있었다네 카르마는 지독하지 증거지만 조작을 대연하게 저지른다네 당연히 그가 다룬 사건은 모두 승리했더네 미추루 귀신은 카르마에게 이겨서 놈의 방식을 부정하려고 했네 그래서요? 졌다네 그리고 죽은 걸세 시리에 잠긴 채로 말이야 그렇게 된 건가요? 미추루 귀신이 살해되는 경찰은 한 영매사를 불렀지 천혜의 어머니 아야사토 마이코이스 나 미추루 귀신을 죽인 자 나를 쏜 자는 법정 경비원 하이네 코타로 아 그 영혼이 들어와서 얘기했구나 아 맞아 얘기했었잖아 생각 보니까 법... 경비원이 죽였다고 했어 하지만 하이네는 무고했네 그럼 맞지 영매가 맞지 어머님 그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의 수사를 믿지마 영매의 대답을 믿어 그럼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미추루 귀가 그거 한 거지 착각을 하면서 꿈을 계속 꾸는 거지 후원 감사합니다 무당을 믿어 사기꾼이란 말을 들으면서 그래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 아야사토 마이코나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을 한 건 미추루 귀신의 영혼이 아니었을 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이 하아... 정말... 이야... 설마... 미추루 귀 레이즈를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겁니까? 미추루 귀 아버지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세 하지만 부정은 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야사토 집안에서 복수를 시작해 어머니를 억울하게 죽게 해서 꼬리를 무는 복수네요 삼국지야 삼국지 그러니까 한 명이 용서해야겠네 하이네켄 가문과 아야사토 가문과 미추루 귀 가문의 삼파전이야 제시 한 번 해볼까요? 그 마지막 증거? 어... 그게 문제의 편지인가 분명히 하이네는 이 내용대로 움직여서 나마쿠라에 살해한 거겠지 근데 왜 나마쿠라 변호사를? 나마쿠라는 실력이 좋은 변호사였지만 녀석은 의료... 의료인보다 자신을 위해 변호했지 자신을요? 녀석은 자기 의료인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 믿었던 건 자신의 실력뿐이었지 하지만 결과가 무죄라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르다네 그건 뭐 완전히 다르지 나마쿠란 자신을 위해 무죄 판결을 잇다하네지 그 결과 하이네는 사회적으로 마이사이당한 거였어 그냥 안 쏜 거라고 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안 쏜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걸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해서 그냥 심신... 사회적으로 매장이 당해버려 음... 천에도 조만간 알게 될 걸세... 음... 왜 그러시죠? 이 편지... 이 글자 말인데... 본 적이 있어 이 필질... 뭔 일 나오지 선가... 대체 누구의 글씨였더라... 지 1호가 썼어 천에 지 피는 게 없나?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세충이 골라야돼? 카르마 고우야 카르마가 여기서 왜 나와? 카르마 고우가 옛날에... 그 밑주르기 신하고 대립을 했잖아 조작을 일삼는다 그랬어 조작을 일삼는다 그랬어 머리가 안좋잖아 지금 카르마야 계속 주입을 시켰어 후원 감사합니다 카르마야 그리고 이름이... 업보야 이름이 스포일러야 성명학적으로? 어 성명학적으로 업보를 많이 쌓았단 얘기야 고 노풀 고 카르마 고 카르마가 엄청 쌓였어 지금 카르마 맥시멈 맥시멈이야 지금 혹시 카르마 고우입니까? 카르마? 왜 여기서 그자의 이름이 나오는 건가? 아니 왜냐고 하셔도... 응? 카르마... 그... 그래 맞아 이거 카르마 검사 글씨였어 예전에 서류에서 자주 봤던 그 글씨라네 너무 어설픈데 수법이? 자기 글씨가 만에 하나 걸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건 프린트라든지 이거는 워드를 써야지 타자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컴퓨터도 있었고 지자이트로 에엥? 그럼 하이네 씨에게 살인 짓을 보낸 건? 그래 카르마고 오라는 게 되는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봐 카르마 고울을 또 누가 조종했어 계속 조종해 앵무새가 조종했어 카르마 고울을 다 조종다녀 왜 미츠르기를? 이 편지에 쓴 것이 카르마라면 놈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을 미츠르기 레이지가 실수로 아버지를 살해해 버렸다는 것을 뭐지? 아마 내일 법정에서 카르마는 그 사실을 들고 나오겠지 미츠르기 레이지가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했어 그.. 그럴 수가 킹치만 카르사 검사가 왜 미츠르기 검사님에 대해 알죠? 미츠르기 검사님 자신은 악몽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츠르기 신하고 대립했잖아 그건 모르겠네 하지만 녀석은 완벽주의자야 그리고 집념이 강하지 자신에 대한 원한을 아들에게 푸는 걸지도 그게 무슨 뜻이죠? 15년 전 카르마는 분명 변호사 미츠르기 신에게 이겼지 하지만 카르마에게도 상처가 없던 건 아니었네 미츠르기 아버지와 카르마의 승부는 어땠습니까? 반결은 유죄 카르마의 승리였다네 하지만 미츠르기 신의 고발로 카르마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 부정한 것이 있었다는 게 입증되었다네 부정한 증거? 카르마는 검사 생활에서 단 한 번 처벌을 받았지 완벽주의자인데 상처를 하나 냈구나 미츠르기 신은 카르마의 완벽한 커리어에 상처를 남긴 걸세 와아 그 사실이 꽤나 충격이었던 뭐 그걸 15년 동안 들고 가가지고 계속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했어 내가 소인배야 카르마가 소인배야 형보다 카르마가 조금 더 소인배야 카르마 검사는 그날부터 수개월 휴가를 낼 정도였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긴 검사 생활 중에 카르마가 휴가를 낸 건 그게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이었지 에? 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바다나 산이나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뭐야 그 이해할 수 없는 휴가에 대한 이미지는 어쨌든 카르마가 휴가를 낸 건 그때뿐일세 그만큼 분했던 거겠지 하지만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한 건 아닐 텐데 완벽한 경력을 남기고 싶다면 그 정도일까 이거 카르마가 아니야 카르마가 누구야 그럼? 너무 말이 안 되잖아 15년 동안 그걸 앙심을 품고 한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종류의 인간이 있을 수 있죠 말이 안 돼 이게 너무 이게 맞다면 시나리오가 너무 구려 약간 구려 비약이 좀 심해 이게 아닐 것 같아 한번 보죠 나로도 어쩌지? 카르마 검사 분명 DL 6호사건에 대해 들고 나올 거야 카르마 검사 분명 DL 6호사건에 대해 들고 나올 거야 미츠르기 검사님 어쩌면 죄를 인정할지도?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어 허나 나로호도군 잔혹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설령 실수라도 살인은 살인이잖아 아 그럼 말이 안 되지 의도가 없는데 아니 살인 의도가 없어도 죽이면은 살인이긴 하지만 그쵸 살인이긴 한데 그건 좀 너무하지 그 애기가 그랬는데 단지 저는 아직 믿고 있어요 미츠르기를 후원 감사합니다 그 녀석이 살인이라니 그치만 미츠르기 검사 자신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도 미츠르기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래도 그래도 녀석은 무죄야 엥? 나로호도군 천혜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해보게라 경찰의 자료말이야 호식하기 선생님 거의 가능성은 제로지만 뭔가 나올지도 100%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로는 100%야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미치장 못할래 12월 27일 모시갑 경찰서 형사과 사람이 별로 없네 자조시에 들어가기 좋겠네 다들 아저씨 하이네를 찾으러 가는 거겠지 아 쟤네들 오늘은 이톤워크가 안 돌아올 거야 철야로 누굴 찾는다고 했어 이톤워크 형사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저기 저희 자료실에 가고 싶은데요 아 그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지금이라면 카르마 검사가 있을 테니까 그와 함께라면 같이 봐야돼? 응 같이 봐야돼 흥미롭다 이거 카르마 검사? 아 조금 전에 막 왔지 그거를 조작하려고 조작하려고 왔어 지금 빨리 잡아야돼 가르마 검사가 잘하시래 서두르자 주작이라는 말이 실제로 조작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겨 이동해야죠 나 이 할아버지가 뭐하는지가 항상 궁금해 모니터 화면 뚫어지게 보고 뭐지? 이럴수가 또 차 먹힌 거 아냐? 어제 날짜로 세상에 종말이 왔었다니 진정 너무 안심해 한심한 홈페이지에 나온 예언을 진지하게 보고있다 경찰 마스코트 캐릭터가 이런거였나? 체포군이야 내가 고안하고 만든 나만은 마스코트야 드디어 내일 서장에게 선물할 생각이야 얼마나 이 체포군이 내일부터는 안보이겠네요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 한심스러운 사이트에 올라와 서장에게 체포군이라는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선물로 줘서 잘린 과장의 이야기 또 연습회의 아저씨 뭔가 혼자서 또 또 그거 이미지 트레이닝 저기 취미는 하아 참 독가빙아 이쪽음 소개팅 맞선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너야 깨알 재미가 있죠 자료실 갑시다 12월 27일 모시각 경찰서 자료실 변함없이 먼지가 수북하네 변함없이 거 보고 어제 처음 왔잖아 왜그래? 나로도 아니 없는거 같아서 카르마 검사 조사해 조사 있어 있어 상자안에 조사해 상자안에 있어 여기 뭐야 의심스러워 어라? 여기만 열려있어 좀전에 열어둔 모양인데? 미해결사건 증거물 어어 미해결사건인가 나로도 디엘 유코사건 부분만 비어있어 아 한발 늦었어 뭐..뭐라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있죠? 어..이게 정면은 처음봐 나 좀 후덕한줄 알았는데 어 그러네요 정면이 얄쌍하네요 까마개가 생겼어 이.. 그..카르마 검사 네 이놈 살쪼! 어째서 이 몸의 이름을 알고있지? 어? 심해안? 에? 두명이야 카르마가 홀쭉이랑 듬직이랑 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요새 맨날 본 얼굴인데? 미칠길래 이제 변호사라구요? 변호사? 아이고 실례했군 변호사 따위 인도네트 들어오지도 않는 하찮은 놈라서 말이야 나 컨셉플레이 중이었어 나 아는 선배 중에 한번 수 틀리면은 전화하잖아요 그럼 이런데 누구세요?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독하네 지독하네 그 사람은 카르마 카르마 검사라고 불러요 저기 미칠기 검사는 당신 제자잖아요 녀석은 물러 터진 로맨티스트지 지 애비와 똑같다 인류가 될 수 없어 카르마 검사 당신은 미칠기 신 변호사를 증오하고 있죠 내가 변호사 따위? 어째서냐? 알고보니까 미칠기 신을 인정했어 이게 약간 침친데레데레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충격받은 게 인정한 거였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증오의 그게 아니고 사랑의 감정 흠모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침친돼야 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야 당신은 완벽한 경력에 흠집을 남겼기 때문이죠 당신은 완벽한 경력에 흠집을 남겼기 때문이죠 이 게임 그리고 이게 이대로 흘러가면 너무 싸구려가 되고 이렇게 돼서 모두가 다 해피엔딩 미칠기 레이지를 검사로서 지금까지 키워온 거죠 그런 원수의 아들을 되게 무협지 같은 스토리야 지금 니놈이 아예 빤이다 이미 들고 있어 버린 거 자료도 그니까 그 피콜로가 오반 키우듯이 키운 거야? 내 법정은 마지막 날이다 아 그니까 아기가 없었을 거 같아 카르마한테 오랜만이군 마지막 날까지 버틴 변호사는 말이야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아 미칠기 레이지는 내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될 거다 후원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죄를 말입니까 열심히 더 공부하셨군 거기까지 조사했다면 니놈도 알고 있겠지 내일 법정에서 미칠기 레이지가 무슨 말을 할지를 역시 내일 재판에서 이제는 DL 6호 사건을 뭐 하나 보여줘 지시해봐 마지막 글씨 보여줘 이거 할게 니글씨잖아 니글씨 카르마검사 이걸 봐주십시오 당신이었군요 하이네코타로에게 살인 지시를 보낸 건 이거를 얘도 증거물에 갖고 있어 하이네코타로 그 남자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게 몇 년 만인지 바보 같은 놈 읽은 후엔 반드시 태워버리라고 적어두었는데 인정했어 헉 인정한거군요 당신이 하이네씨에게 이 편지를 그럼 변호사 일부러 가져와줘서 고맙군 덕분에 쓸데없는 수고를 이걸 찾고 있었어 이 편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 뭐 뭐라고? 여기서? 뭐 뭐야 저건 전기충격기 전기충격기야 시청권이야 호신용급지 바로 맞췄군 60만 볼트의 불꽃이 네놈의 몸을 타고 흐르겠지 한방에 두명 해야되고 이게 알리바이가 없잖아 이때 형사님이 들어 닥치는게 이또놓고 길이 형사가 60만 걱정마라 죽진 않을거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냥 뺏기고 없는채로 법정해서 이겨야돼 이또놓고 길이가 오면 재판을 못하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전재판이라서 우윽 재판으로 끝났чит 이때 언니가 나올수도 잇어요 쥐이로가? 어 안 대이 null 무슨 죄짓 나 sinking 나 너도 도망쳐 아 얘가 감전됐어 해골! 해골! 아하하하 마..마요이 으아하하하 둘 다 감전됐어 마요이가 대신 맞은 줄 알았는데 둘 다 맞았어 아 그냥 뺏겼네요 아 사본이 없을텐데 카페 안 떠났지 이거 응 안 떠났어 당했어 편지는 물론 빼앗겨 버렸다 디엘 잃고 사건의 증거품도 전부 가져갔고 단서는 이제 제로 인가? 후원 감사합니다 맞다 마요이는 괜찮은걸까? 마..마요이 이참에 언니나 나왔으면 좋겠다 어이 정신차려! 마요이 띵 뺏겼어? 편지? 아 나루우드가 멍청한게 얘가 대신 맞춰줬는데 도망을 안갔어 그러니까 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이 대신 맞춰줬는데 한명이 아니 한명이 그..그거 됐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잡혔어 근데 그거를 못버리고 어정쩌정하다가 같이 딸려서 한명이 1 플러스 1 롤 정말 구제불능이네 돌아왔나보다 찌로다 기세좋게 달려들었다가 한방에 기절해버리고 나같은거는 언니를 부르는 것 밖에 재주가 없는 쓸모없는 애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때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미래로 그냥 눈을 뜨지 않는게 그냥 더 낫겠어 마요이 깨달았구나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는건가 어쨌든 자신감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해 어? 마요이 뭔가 움켜쥐고 있어 어? 총알? 뺏었어 뭔가 그..탄환 흔적이 남은 총알? 응 기엘 6호사건 증거품 7호 유출기 시내 심장부에서 적취 어? 중요한 단서가 될만한 하나 뺏었어 그래도 그 흔적이 같은 권총이겠다 우리가 갖고있는 총알 있잖아 응 거기에 그 탄..그..무슨..무슨 흔? 그거랑 여기에 그 흔을 비교해보면은 응 같은 총에서 발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삐싱 알 수 있으면 뭐가 좋은데 암튼 좋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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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 검사에게 달려들 때 무심코 이걸 움켜쥐었군 선조원이 확실히 남아있어 증명해줄게 마요이 선조원이 나왔다는 건 그 같은 권총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전 모르겠어요 그 권총에서 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자 보세요 변호사가 아 그 총을 가져온게 적이잖아요 응 거시기 경비원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 얘가 던져서 그게 사실을 하면 누구 총이든 뭔 성과냐 선조원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게 그게 어떤 그게 됐냐가 그거지 어떤 증거가 되는지 나로도가 알아서 자 이제 마지막 막바죠 마지막 재판만 후원 감사합니다 12월 28일 오전 9시 51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공소시효의 날입니다 응 드디어 이순간이 왔다 오늘부로 승부가 날거야 여러가지가 으깨악 담갔어 여기서 또? 지직거린거 한번 더였어 제가 왜? 미..미안해 어깨를 건드린 것 뿐인데 왠지 아직 어제 스턴건의 영향이 아무튼 마지막 날이니까 힘내자구 으으으읏 고마워 미츠르기는 변함없이 저런 분위기니 가르마에게 저런 부분을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 뭐..뭐하는거냐 미..미안해요 이게 전기 속성이 생겼나봐 응 그냥 몸에서 스턴건 맞고 전기가 아직 남았어 피카츄가 됐어 체내에 남았어 어 잠깐 밖에 나가서 방전하고 그래 사람이야? 마요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저게? 법정에는 피카츄가 들어갈 수가 없어 잠깐 밖에 나가서 방전하고 와 그래 응 그렇게 할게 마요이가 피카츄가 되어버렸어 이제 도움이 돼 피카츄로서 제2의 삶을 시작해 그러니까 으기하아 아쉽다 아 부딪쳤나봐 으흐 왜 저런 것입니까 저 여자에 아 아 이..이터놓고 형사 안녕하십니까 미칠기 검사님 아 안녕 어떻게 됐죠 형사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약속한대로 너무 체포했습니다 지금 막 연행이 오는 참입니다 밤을 꼴딱 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꽤 피곤하시겠군요 행운인지 불행인지 아까 그 전기 충격으로 다 깼습니다 하이네는 자기 이름을 잊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칠기에게 복수를 계획했을 거야 그 남자에게 기억이 있는 것 그걸 증명해야 해 음 그게 포인트구나 아 12월 28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3법정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지금부터 미츄르기 레이지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 측 준비됐습니다 검찰 측 준비되었다 엇 웬일로? 못했어 말했어 아 예 그럼 이 재판도 드디어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검찰 측은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아니 왜 진행을 안하지 오늘이 죽을 땐가 그럼 카르마 검사 사건 설명은 이터 코노기리 형사의 활력으로 대여점의 관리인이 체포되었다 어제 법정에서 변호인은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변호인 마음대로 신문에도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을 드려보내주십시오 자 이 증인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보트대여점에서 살고 있으며 사건을 목격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이름을 잊고 있지 증인 어째서 어제는 도망친 겁니까 증인은 도망친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부터 증언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부탁합니다 어? 아이씨 후원 감사합니다 재판소에서 없어진 이유 어제는 그 멋대로 돌아가서 정말이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도망치려고 한건 아니고 그 사유리씨의 먹이를 저기 사러갔을 뿐입니다 저는 그게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그 동기? 그런 것도 없죠 어제 증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흠 그럼 신문을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있을거야 하인의 코타로라고 그걸 증명해야돼 재판소에서 없어진 이유 신문에 일단다 멋대로 돌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아 돌아간게 아니고 도망간거 아닙니까 야으리의 증언을 듣던 당신은 위험하다고 느꼈겠죠 노 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변호사 아까 말했을거다 증인은 도망간게 아니라고 그러니 증언을 듣기나 하지 여유만 많아 검사도 침 하지만 일부러 도망치려 한건 아니고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마당이 하고 있다 니놈은 잠자코 이야기를 들을 순 없나 잠자코 있으면 3분만에 유죄 판결이 난단 말이야 아그 사유리씨 안왔는데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먹이를? 사유리씨는 미식가라서 말이야 프랑스의 고급먹이밖에 먹지 않거든 그런 먹이는 대형 애완동물 가게에 밖에 없어서 말이야 하지만 체포된 것은 오늘 아침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관리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 아 잠시 길을 잃어버렸지 증인은 건망증 증세가 심하다 경관이 체포했을 때 그는 관리실에 돌아가려 했었다 그런걸 누가 믿어 흠 그랬군요 길을 헤맸다 부탁이니 제발 정신 좀 차려줘요 에 저는 그게 이 사건하고 당신은 분명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않죠 에 뭐 그렇죠 그렇다면 사건과 상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에 그렇지 않으면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죠 증인은 기억력이 없다고 확실히 증언했다 증인은 기억력이 없다고 확실히 증언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제시해봐라 이런 사람의 머릿속을 증명하는 증거 다 있을 리가 없잖아 흥 얌전해졌군 그럼 증인 계속하지 동기라고 하던가요 그런것도 없지요 어째서 동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죠 당신은 미칠귀와 피해자인 나마쿠라 원수 변호사를 원망하여 그 두명에게 복수한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 같은 말을 해야겠나 이증이는 몇 년 전부터 그 이전의 기억이 없다 원한 따위 가질 수도 없지 아 이때 편지 내밀면 좋은데 잃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없다는 걸 거짓말이라 증명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겠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나로도 예 왜 그러시죠 재판장님 당신은 처음부터 몇 번이나 같은걸 심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증인에게 기억력이 있는가 없는가죠 그것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 자신에겐 동기가 없다 이런 증언은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정숙하시오 나로도씨 지금 발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당신은 이 증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허어 그거 재밌군 이 몸도 알고 싶은데 이 남자가 누구인지 니가 모를 리가 없잖아 나로도씨 그 증인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이네 코타로 그의 이름은 하이네 코타로 전 법정 경비원입니다 어? 하이네 어디서 들어본적이 어? 하이네 코타로 TL6호사건에 유명한 사건이라 재판장도 알고 있었나 어떻게 된거죠 재판장님 이 남자가 하이네라면 그에게 확실한 동기가 하이네 코타로 하이네 코타로 저렴한 사건 노우 노우 서두르지 말도록 변호사 이 증인이 하이네 코타로 재미있군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땐가 몇번이나 말하지만 어 여기를 쫙 잡고있어 예를 받게 이 증인은 기억을 상실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승부야 이 자가 하이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라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이넷이란 걸 괜찮아 간단한 방법이 있어 재판장님 증인으로 앵무새를 불러 그 증인의 지문을 조사해 주십시오 15년 전 하이네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과연 그렇군요 아니야 이거 잘 때 있죠 하이네! 깜짝 놀라줄게 자기 부른 줄 알고 무방비일 때 그럴 수 있어 노우 노우 헤헤헤헤 지문이 없어 육아미군 변호사 이 증인에게는 지문이 없거든 어탁에 있어 어탁을 뜨다가 찍힌게 있어 어탁을 뜨다가 찍힌게 있어 지문이 없는데 어떻게 찍혀 아무튼 먹이 묻어서 그때 지금 없앴어 후원 감사합니다 어탁을 주다가 어허 어허 관리인이 되기 전에 화학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약품 때문에 애송가닥에 화상을 입었지 기억이 기억이 엄청 좋아 저자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에 일부러 약품 흠 지문이 없다면 이제 증명할 방도가 없겠군요 크 흠 흠 흠 어쩔텐가 변호사 흠 아무래도 이번이야말로 승부가 난 모양이군 이런 답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이대로 질 순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 증인이 누구인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아 있어 앵무새 사유리씨를 데리고 봐야돼 나도 얻어 어떻게 안되는걸까 설마 짐까지 쥐어버렸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어쩌면 좋지 아아 어쩔텐가 변호사 아아 이판사판으로 이 말 하지말지 말하지말지 아이고 앵무새라도 질문해볼텐가 너무 너무 뻔 답을 알려줘 클리셰다 클리셰 그러니까 예 벌써 이긴거처럼 어 잠깐 앵무새를 심문한다? 왜그래요 나 로독 서.. 설마? 재판장님 변호층은 카르마 검사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카르마 검사에 도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증인의 앵무새에게 신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뭔소리야 미시놈이요 저.. 청숙하시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카르마 검사 대답할 필요도 없지 그따위 요청은 기각해라 기다려주십시오 앵무새를 심문하라고 말한건 당신입니다 제게는 심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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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해도 좋다 물론 물론 니놈이 심문한 결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각오는 해두어라 근데 맨날 달라졌어 나도 같은 거 이건 너무 무모한데 어떠냐 그래도 심문할 거냐 물론 물론 앵무새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무슨 바보같은 카르마는 모든 증인 증거품을 손을 써놨어 역전할 기회는 맹점인 사유리실뿐이야 그런 예감이 들었지만 틀린걸까? 사모가 앵무새를 데려와 주십시오 안 쉬고 계속하네 앵무새가 왔네 후원 감사합니다 훌륭한 앵무새로군요 이름을 말해볼래 이름 말해 이 새끼야 이 앵무새새끼야 무시당했습니다 동물에게 무시당하는 건 꽤나 기분 나쁜 일이지 음 그럼 증인 그럼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언해 주십시오 증언 진짜 주인의 정체는? 증언 중 안녕 안녕 끝났어 흠 안녕 로봇이네 간단 명료한 증언이군요 그럼 신문해 주십시오 안녕 안녕에 바로 이의 있다 그래 아니 뭐 물어봐야지 추궁에서 안녕 안녕 추궁에 적군 증인 인사만으로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증언해 주십시오 그.. 마요이한테 부탁한다 얘가 앵무새랑 조금 얘기할 줄 알잖아 그럼 마요이 부탁해 드디어 이제 쓸모가 생기네 뭐 근데 뭘 물어보지 후원 감사합니다 이름부터 물어봅시다 이름.. 이름은? 이름을 말할게 해볼까 사유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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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오도씨 이 앵무새가 사유리씨라는 건 잘 알았습니다 그게 관리인의 정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물론 있어 물론 있어 물론 있어 암튼 있어 비깎여 어? 하 재밌군 앵무새의 이름이 관리인의 정체를 증명한다는 건가 응 증거를 보여주실까? 나로도 허풍은 잘.. 잘 들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관리인이 누구인가가 아니야 관리인은 하이네라는 거야 즉 사유리라는 이름과 하이네를 이으면 되는 거야 재판장님? 앵무새의 이름이 관리인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하이네 사유리 하이네 사유리 하이네 사유리 하이네랑 사유리가 무슨 관계지? 하이네 사유리 하이네 사유리 하이네 사유리 사유리? 하이네 없는데? 사유리 저거 밖에 없.. 저 앵무새 밖에 없잖아 재시할게 나 알겠어 뭐야 총알이 구멍있죠? 어 유리가 죽었잖아 죽을.. 죽을 사이 유리 사유리 사유리 사유리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그게 되게 합리적이긴 한데 그래서 하이네 캔이 어렸을 때 이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유리는 하이네 캔으로 연결된다 사유리 하이네 없어 일단 이거 해봐 일단은 이거 맞는데 사유리 앵무새로 가요? 그거밖에 없지 않나 일단은 아니아니아니아니 나로 오도씨 슬슬 당신도 눈치채야 할 것 같군요 잔머리 굴리기는 시간 낭비라는 걸 말이죠 이제 됐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피 안 깎였어 안 깎였어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한번 추궁해 증인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 앵무새 눈에 들이댈 게 있니? 혹시? 보고 사유리 시브로트 정보를 끊어서 하이네 씨다라는 증거를 재판장에게 보시죠 얘한테 뭔가 제시해야 돼 아아 나 알 것 같아 안녕 안녕 해서 제시를 하는데 뭘 하냐 이걸 보여주면 하이네 캔 쏜 사람 자기잖아 주인이잖아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지금 노인이 쐈다고 지금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이걸 보고 하이네 캔 하이네 캔이래 후원 감사합니다 하이네 하이네 아니면은 이건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어 얼굴 나마쿠라 이건 나마쿠라 아니 아니 변호사 배지 이거 모든 변호사가 차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대대로? 대대로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면은 하이네 캔 하이네 캔 하고 뭔 상관이야? 어 변호사가 와서 죽었잖아 뭔가 이 앵무새가 저걸 보.. 아무튼 앵무새가 봤을만한게 저거밖에 없거든 지금 저.. 총 쏘는 실루엣이랑 그거 두개.. 어 그거 밖에 없어 얼굴을 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하이네 캔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은 사진 보여주고 아니면은 한번 배지 한번 내보죠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깎였다 야 깎였어 저기 무슨 된다고.. 그런 얼굴로 말해봤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저기 한번 배지 한번 내볼래요? 배지? 어 변호사들.. 변호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잖아 응 일단 아.. 추궁한다면 해야돼 그래서 얘가 마오..마오..마요이한테 하게 한다 뭔가 잊은거 없니 부터? 어 그저께.. 잊은거 없을까? DL6호사건을 잊지마라 이게 있었어 그 말을 하게 만들려면 변호사 배지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 DL6호사건의 그거를 어 말하게 말한다 이제 안녕 안녕 어? 안해 그게 아니잖아 사유리씨 잊은거 없냐고 안녕 안되겠어 날 와도 저 패하겠어 왜 말하지 않지 하 하 하 왜 그러지 변호인 설마 가르쳐 놨어 이렇게 될걸 예상하고 앵무새를 훈련시킨건가 잊은것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도록 제시밖에 없어 이젠 제시뿐이야 한 번 더 물어봐 세 번째 거 있었잖아 지원해 주십시오 마요이 부탁해 금고번호 1228이잖아 근데 또 안녕 안녕만해 훈련을 시켜서 사유리씨 방에 있던 금고번호를 알려줘 1228 1228 상당히 조심성 없는 앵무새로군요 그래서요 설마 이 번호가 관리인의 정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따 오늘 날짜 공소시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언해보라고 한 겁니다 바보 같군 금고번호와 관리인의 정체를 말하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시지 금고번호와 관리인의 정체를 이어주는 증거말이다 뭐 날짜 나온거 있어요? 디엘사건 자료 이거 이거 어때 디엘사건 자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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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서류 알았어 제일 큰 거 그거 그거 디엘사건의 자료 디엘사건의 자료 내놈은 참으로 그 사건이 마음에 드나 보군 따로 오도씨 이 자료의 무엇과 금고번호가 일치한다는 겁니까 사건개요 아닐까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니까 용의자 용의자 데이터 공소시효가 용의자 데이터겠죠 공소시효지 아닌가? 사건 계효인가? 이거 뭘 해야되냐? 언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알 수 있지 않나? 공소시효가? 사건 계효로 가야겠다 문서를 공소시효가 맞다면 사건 계효지 문서를 읽어야 돼? 지금 아이템을 사용을 안 한 상태인가봐 법정 기록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로? 이게 왜? 여기서 고르는 건데 지금은 아니 아니 거기서 그걸 골라봐봐 그걸 읽을 수가 있냐고 상사할 수 있어 아 여기 나오네 상사할 수 있어 계연은 이거야 피해자살이었다 극대산서구 사율실가 자살하였다 여긴 날짜 사율이가 자살했어 약혼자 이름이었어 그게 아니었어 ㅁㅈج 근데 뭐로가도 서울작전이었어 아니 무디 이거는... 이걸 안 보고 갔어 약혼자 이름이었어 하이네랑 사유리랑 연결이 돼 그래서 사유리 씨였던 거야 아... 이걸 안 보고 뭐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 그리고 약혼자인 마스시타 사유리가 자살해서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어 이제야 풀렸어 원한이 드디어 알겠어 근데 이게 풀렸어 그동안 마지막 날 알았어 극적이야 지금 알았어 재판 도중에 그래서 용의자 데이터였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 법정 기록에 있는 걸? 아 채팅창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보여요? 난 하나도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여 난 자료를 따로... 나는 한 번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아예 몰랐어 그건 용의자 데이터의 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15년 전 사건의 자료입니다 어디에도 금고에 대한 얘기는 적혀있지 않아요 언제나처럼 변호사의 허풍에 불과했다는 거지 개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안 나와 있었는데 용의자 데이터에 응? 용의자 데이터에 사유리씨가 있었잖아 아니 아니 그니까 날... 지금은 그 날짜와의 연관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 1228하고? 아 여기서 다시? 응 후원 감사합니다 인사만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자 이거를 이름을 물어보고 아니 아니 금고 번호로 가면 되지 지금 금고... 그럼 뭐로 골라? 사건 개요 나의 짜 아... 아 처음으로? 나는 다시 또 사유리랑 이 이름하고 역... 그 앵무새한테 이름을 물어봐서 연결을 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아니 1228에 대한 것만 지금 1228하고 연관성을 찾는 거 아닌가? 상당히 조심성 없는 앵무새로군요 관계가 있어 여기 사건 개요 이거? 그거? 그거 제시하지 않았어? 거기서 1번 아니야? 그래서 날짜가 같다? 어 공소시효 날짜 사건 개요 페이지입니다 사건 개요 말입니까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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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 12월 28일 되게 좀 어거지야 이건 좀 솔직히 좀 어거지야 좀 어거지 말이 안 되잖아 차라리 앵무새 이름이 사유리한 게 더 읽으랑 비슷한 정도의 그거야 증거야 그잖아 그치 얘 약혼자를 잊지 못해서 사유리로 했다랑 1228이랑 우리가 안 읽어본 우리가 뷰신이야 아니 이거랑 상관이 없지 사유리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게 이걸로 꼭 가야 된다는 게 앗 낭 TL6호 사건 일어난 날짜를 금고번호로 해 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날짜는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신비한 일지로군요 확실히 날짜를 암호로 정하는 건 꽤 흔한 일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슴 헉 그런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치 내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는 4989인데 네 그럼 내가 중고거래의 매니아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4989란 발음에 맞춘거라 나의 자와 아무 상관없다 그렇군요 하긴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약합니다 또 한 개 정도 무언가 사유리야 이름 사유리 사유리로 가야돼 사유리지 당연히 이럴수가 일보 전진했어 나머지 하나 그렇군 이름을 물어보고 그거 사유리 제출하면 되겠네 그 6호 사건에서 그죠? 증인 서순이 그렇게 되네 추궁하기 이름 물어보기 사건 파일에서 용의자 파일 마요이 부탁해 이름은 자 이름을 말하게 해볼까? 사유리 사유리 나루오도씨 이 앵무새가 사유리씨라는 건 잘 알았습니다 그게 관리인의 정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물론 있죠 아 이게 서순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아까도 이게 나왔거든 이게 두 개를 하는 건 맞는데 제출 잘해야 돼 아까 제출 안 했어 어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막 앵무새 사진을 내고 있어 바보같이 관리인이 누군가야 하이네 사유라는 이름과 하이네 완전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빨갛게 관리인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저기에 파일에 있습니다 용의자 쪽일거야 아마 사건 자료 말입니까 자료라고 해도 상당한 양이다 증거는 어느 페이지인가 거기까지 제시해 보시지 흠 변호인 그럼 제시해 주십시오 앵무새의 이름과 관계되는 자료의 페이지는 어떤 것이지요 용의자 데이터 여기에는 하이네 코타로의 데이터가 적혀있습니다 그가 체포된 직후 약혼자가 자살했다고 되어있죠 음 분명 자료에 적혀있군요 약혼자 이름은 마스시트 사 유 리 아 근데 이거보다 유리가 죽은게 훨씬 더 맞는 추리 아니에요 죽은 유리 사유리 그렇습니다 그는 자살한 약혼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있다는거지 그래서 앵무새에게 약혼자 이름을 붙인겁니다 과연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번호랑 사유리가 각각 따로따로 나오면 상관없지만 이게 두개가 겹친다 연결이 된다면 이 확률은 있음 그런건 우연해진 하지 않는다 이 몸의 손녀가 키우는 걔네를 유라고 하는데 변호사 내놈의 내 손녀야 약혼자냐 흐하하하 나루어도 류이치이기 땜에 내 손녀는 이제 일곱살이다 거기까지 아무래도 결론이 난것같습니다 고민할필요도 없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은 두개나 겹치지 않습니다 뭐..무슨 말인가 재판장 보트대여전관리인을 불러주십시오 당장 나 단호하다고 증인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십시오 기다려라 이 증인은 자기 이름에 이제 됐습니다 어? 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눈.. 눈이 돌아왔어 나는 목적을 잃었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로도 왠지 분위기가 달라졌어 저게 저 사람의 본모습이었던거야 연기를 너무 잘해 그니까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그는 계속 15년 동안이나 연극을 해온거지 증인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인의 코타로라 합니다 15년 전까지 이 법정에서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후원 감사합니다 정숙하시오 제발 정숙해 하인의 코타로 당신이었습니까 나마쿠라 변호사를 살해하고 그 죄를 미쯔르기 레이지에게 뒤집어쓰려고 한 사람이 그렇소 모두 내가 한 일입니다 15년 전 사건으로 저는 피고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마쿠라 변호사는 제 정신상태를 문제시 하였습니다 무죄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나마쿠라가 설득하여 저는 심신상실상태에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고했는데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가 되긴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약혼자가 자살하는 것을 오늘 알았어 하하하하 직장도 약혼자도 사회적 위치도 그 모든 것을 근데 근데 풀어나갔어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시합에 한 통의 몽투와 구원총이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파멸시킨 인물에게 복수하는 계획이 누가 이걸 보냈는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니까요 나마쿠라와 미츠르기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여한은 없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미츠르기 검사에 대한 복수 그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제 입으로 할 말이 아닙니다 미츠르기 레이지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나마쿠라 변호사를 살해한 거야? 미츠르기가 살해 치신다는 거죠 카르마 검사 하이네 코타로는 긴급 체포했다 자백 내용은 아마 틀림없겠지 그렇다면 피고 미츠르기 레이지는 무죄겠지 이 건에 대해서는 흠...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 증인석에 서주십시오 아직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의 혐의는 풀렸습니다 나마쿠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반결을 내리겠습니다 이해 없으신가요? 흠... 이상한데... 왜 카르마 검사는 가만히 있는거지 그럼 미츠르기 레이지에 대한 반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띠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 끝났어 안 끝났어 지...지금 이의는... 대체 누가... 가... 카르마가 아니야 그렇다는건 미츠르기...? 미츠르기? 이이익! 삼국지야 재판장 세 명이서 싸워 삼국지 방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무...무슨 말인가요? 나는 무죄가 아니다 들은대로 하이네코타로는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무엇을 위한 복수였나? 그것은 나로도 미츠르기 검사 왜 저래? DL 유권사건의 진범은 자기였다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건 자신이다라고?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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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맡겨 아냐아냐아냐 이이익! 총알자구 총알자구하고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해? 암튼 해 그냥 해? 흐흫 어제도 이런일이 있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떤 증인이 이의를 제기했지 야...하리 얘긴가 우린 들어야만 한다 에치룩이 레이지의 말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이 15년동안 나는 어떤 꿈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단지 꿈이다 그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하인의 코타로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건 당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 이야기인가요? 총에 맞은 거리로 판단할 때 아버지는 자살도 아니었다 그래 모든 것은 명백했다 범인은... 그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재판장 나는 여기서 죄를 고백한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 몇 시간 남았을까 바로 오늘 시효가 끝나는 DL 6호 사건에 대해서 범인은... 어딜 가르치면서 나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바로 나다! 멋있게 나 그리고 나 알았어 밑출의기 검사랑 1화에 나완 외판원 있죠 옷이 똑같아서 같은 거 쓴 것 같으세요 뒷모습 정숙하시오 정숙!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재가 된 피고가 전혀 다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건은 오늘로 시효가 끝납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하!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 재판해줘야지 그가 저지른 15년 전의 죄를 아 나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밑줄기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할까봐 데이터를 훔쳐간 거야 전기충격까지 써가면서 보호하려고 오히려 거기 기록을 찾아서 대조하다가 나올까봐 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수심만 가지고 있다기에는 너무 삼류 스토리고 그리고 왜 키웠는지가 말이 설명이 안 돼 애초에 그럴 수도 어떻게 된 교 그래서 재판 재판 이걸 해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 응 그럼 여기서 1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휴식하겠습니다 더러운 나뭄망치 12월 28일 오후 2시 2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정말 미안하군 나로도 자네 노력을 허사로 만들다니 미치료기 검사님 본관은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설마 당신이 아버지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살인은 살인인 거야 에휴... 이럴수가 어? 띵? 뭐하는겨? 어... 법정 기록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어 이제부터 증명을 해내야만 하니까 뭘? 당연한 거잖아 미치료기 레이지에 무주해지 뭐...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를 미치료기 검사님은 인정했습니다 라루오도는 그걸 증명하려고요 아무도...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 검사가 없는 사실도 날조하면서까지 유죄로 만드는 것처럼 저 변호사는 이제 비로소 진화를 시작했어 어떠한 이유를 날조해서라도 무죄로 만드는 변호사가 됐어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났어 그렇죠 나이쪼맨들이 됐어 둘 다 그 자신의 죄를 그... 미안하지만 미치룩이 아니 주인공이구나 나는 믿지 않아 너의 악몽 따윈 나는 무조건 승소율이 올라가야 돼 후원 감사합니다 뭐... 뭐라고? 악몽은 단지 악몽이지 현실이 아니야 현실에 일어난 일은 이 법정 기록이 알고 있어 어쨌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야 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너의 무죄를 말이야 나... 나로도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지방재판소 제3법정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알겠나 재판장 미치룩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했다 따로도 금은 이번 재판으로 두건... 두건 다 우선 그의 증언을 듣도록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헛수구라 생각하지만 변호사가 신문을 한다 디엘 유코사건은 오늘로 시효가 끝나는 날이다 변칙적이지만 이런 수순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그렇군요 내 말대로 해 변호인 이의는 있습니까? 크크이에 원수 백상현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카르마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나? 알겠습니다 그럼 미치룩이래 이제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크흠 후원 감사합니다 증인 이름과 직업은 미치룩이래이지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증인은 아버지 미치룩이신을 실수로 죽여버렸다 틀림없나? 크흠 틀림없습니다 해시초코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있었던 일을 증언하도록 어제 미치룩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납득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제발 증언 시작 DL 6호 사건 자백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재판을 보기 위해 재판소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지진으로 우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아버지와 하이네는 서서 이성을 잃고 다투기 시작했다 산소 그만 먹으라고 그때 내 발밑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닿았지 난 그걸 하이네에게 던졌다 싸움에 막으려고 한 것이다 다음 순간 한 발의 총성 그리고 비명이 들렸다 엄청난 비명이었어 지금도 잊을 수 없지 그게 전부다 근데 봐봐요 하이네는 기억을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 심신미약이 아니었는데 변호사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라고 해서 네 기억을 하면 왜 복수를 하려고 한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라면 자기가 죽인건데 왜 복수를 해? 아니 안 죽였.. 안 죽였는데 자기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게 자기가 눈앞에서 똑똑히 봤다며 얘가 죽인게 아니면 왜 억울해하냐 자기가 죽였는데 그냥 그 아들이라서 그런거 아냐? 같이 있던? 아니 그니까 봐봐요 하이네가 원한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거잖아 그 말은 왜 억울해? 자기가 안 죽였는데 얘가 죽였는데 자기가 괜히 용의자로 몰린거잖아 자기가 죽였으면 억울할게 없지 오히려 더 망할 뻔했는데 살려준거니까 근데 얘가 죽인게 확실하다고 눈에서 봤는데 그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무죄가 되냐 이거야 내 말은 얘가 죽인게 아닐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거는 그 자살도 아니었고 세 명밖에 없는데 그 탄의 흔으로 얘가 죽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현내면 돼 아 그럼 누가 죽였냐고 선조근을 아니 누가 죽였냐고 모르겠어 그럼 복수를 꿈꾸는 경비원은 자기가 분명이 아니고 암튼 얘가 죽인게 아니야 무조건 선조근이야? 어 던져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 소원 감사합니다 던져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 아 그냥 블록 맞추기야? 응 암튼 선조근 흠흠흠 흠 증인은 지금까지 기억을 꿈이라고 생각한 거군요 우리는 5시간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는 그 당시에 기억을 잃었지 흥! 하이네와 같은 증상이라 주장할 셈인가 알겠습니다 그럼 나루오도씨 신문을 부탁합니다 예 기엘 6호 사건 자백 나는 그날 아버지의 재판을 보기 위해 재판소로 갔다 다 딴지 걸게 응 그날 아버지는 어떤 사건을 맡은거지 흠흠흠흠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는건 두가지 아버지가 졌다는거 카르마 검사가 상대였다는거 뭔소리여 뭔소리여 카르마 검사 당신이 다룬 사건이었습니까 15년전의 일이다 자세히는 기억 못하네 흠흠흠 분명 미추르기 아버지에게 부정을 지적받았다고 했지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뭐야 단 한 번 진게 미추르기 아버지리라 그랬지 응 어미는 카르마야 지진이 났을 때 멀리서 쐈어 암튼 카르마임 돌아오는 길에 지진을 오르네 엘리베이터 지진을 일으켰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죽이려고 그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카르마가 뭐 그날 겨우 이겼는데 응 그날이잖아 승소하자마자 생채기를 낸 날이잖아 생채기를 낸 날 근데 그날 상처를 받아서 너무 분노해서 따라갔어 따라갔어 죽여버리려고 지진을 일으켰어 지진을 일으켰어 지진을 일으켰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어 그때 자기 그 층에 맞춰서 밖에서 유리창을 뚫어서 쐈어 맞아 왜냐면 그 유리창에 사유리 자국이 어 구멍이 났다는 것 자체가 어 밖에서 쐈.. 쐈.. 쐈다는 건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강선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어 그래서 서.. 그거 그래서 그걸 봐야 돼 선조흔을 봐야 돼 권총 선조흔이 아니고 밖에서 쏜 자국이었어 그 안에서는 세명 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얘도 억울해하고 얘도 억울해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밖에서 구멍 뚫린 그 유리창 작업이 그게 증거야 모두가 피해자야 지금 그니까 우리는 승.. 이걸 이기려면은 하.. 그.. 카르마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면 돼 증명해야 돼 다투기 시작했다 그때 내 발밑에 무거운 것이 닿았지 난 그걸 하이네에게 던졌다 싸움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 일단 추구만 계속 해 볼게요 말이 안 돼 싸움을 막으려고 던진 것도 말이 안 돼 데미지를 주려고 던졌겠지 아버지랑 싸웠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갇혀버렸어 일단 들어 갇혀버린 건 널 포함해서 3명이었나? 그렇다 나와 아버지 하이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구조대가 오지 않았다 다투기 시작했어 그때는 어땠지? 나는 당시 9살의 어린애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무서워서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그런데 발 밑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닿았고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게 왜 닿았을까 권총이다 아마 하이네 경비원의 권총이었을 것이다 하이네 몸에서 떨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풀어졌다 주기는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 난 그걸 하이네에게 던졌다 너는 그게 권총이란 걸 알고 있었어?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지만 산소는 희박했고 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여하튼 니놈은 그 권총을 하이네에게 던지했던 거고 무심코 다음 순간 한발의 총성 그리고 비명이 들렸다 총성은 한발? 한발뿐이었어 그렇다 그걸 던지노 나는 정신을 잃은 것 같다 누구의 비명이지도 안 나왔죠 아 근데 이건 압박이야 총성이 나고 군영이 한발이 났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유리에 있냐고 후원 감사합니다 그쵸 그니까 안 죽은 거야 어떤 총인지 모르는 거야 그니까 몸속에서 한발 나왔어 심장에서 적출한 게 하나가 있고 유리개 구멍이 하나 났어 그럼 총알이 두 발이었다는 거야 기절하고 나서 총알이 나왔다는 거야 봐봐 던져서 유리 사유리에 맞았어 그 구멍이 난 걸 지진지진 열매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 카르마가 와서 그 구멍에 맞춰가지고 한발에 쐈어 그래서 관통됐어 관통이 안 됐어 신장 안에 박혔어 박혔어 밖에서 쏜 거야 근데 그거를 얘가 길을 만들어줬어 던져서 사유리에 맞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단 봐봐 추궁? 아니아니 일단 봐봐 추궁 그 이후 그 이후 머릿속에서 언제나 들려오고 난다 한발에 총선과 무서운 비명이 말이야 비명? 비명? 엄청난 비명이었어 추궁 추궁 지금도? 지금도? 그렇다 뚜렷하게 남아있어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알겠지 역시 오늘 사라져 징과 모순된 부분이 있어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 어쨌든 그 부분을 공략하는 수 밖에 없어 나는 그냥 앞 아 이거는 아니고 제시할게 뭐가 있죠 마지막에 이 비명이 문제거든요 하이네킨한테 던진게 그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형 말대로라면 이거야 이게 왜 근데 이게 지금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상세 봐봐 이거 봐봐 이 구녕 저 구녕 심장에 들어갔어 이게 말이 안돼 한 발이 들렸고 비명소리가 들렸어 비명을 지를 수가 있는 상황인가?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야 비명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지를 수 있어요 지를 수가 있습니까? 심장에 총알이 박혀있는데 비명을 지를 수가 있습니까? 비명은 아플 때 지르는 거 아닙니까? 폐에 들어가면 비명을 못 지르죠 그렇죠 근데 심장에 맞았기 때문에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심장을 한번 제출해보죠 맞아 팍 맞았는데 총 맞는데 깍 이런 사람은 못 봤어 그냥 이렇게 되지 비명은 딴 거야 그쵸? 확실히 패든 어디든 그러니까요 심장을 제출해봐 심장에서 적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누구야 라루토 류이치가 증거물을 제출해 이럴 줄 알고 15년 전에 그 밑지르기 씬을 미라 상태로 만들었어 자 좀 심장을 제출합니다 저 권총은 뭐죠? 아 오른손 왼쪽은 뭐죠? 총알은 뭐죠? 아 저거는 저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면 제출해보죠 심장 심장이 어딨는데? 오른쪽이요 끝에 더 그 사진이요 어 심장에서 적출된 탄압 이거로 가보죠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다 실패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노래가 안 끊겼어? 아니 저거 감사합니다 저거는 처음에도 이래 아 그래? 음 어떻게 생각하다뇨 선조은 때려 맞추기작전 실패 그럼 그 옆에 살인사건 사진 이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엄청난 비명이었어 지금도 잊을 수 없지 제시 비명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봐 상세 상세 이걸로 봐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산소 급도의 산소 부족상태였는데 아 등겨보세요 흉기는 두 발 발사했어 봐봐 아 봐봐 던졌는데 기절을 했어 그치 그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은 못 들었잖아 고의로 썼다는 얘기지 그쵸 왜 한 발이 더 발사됐냐 이거야 그치 그걸로 가야겠는데? 이건데? 롤 제출해 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제출하는게 맞아? 응 비명에서 어 됐다 이거다 아닌데 깎였는데 어디가 말이죠 딱히 이상한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봐 아 한 발에서 했어야 돼 한 발 그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야 김형하고 상관없지 여기 그치 여기 한 발 왜 두 발을 못 들었어 그니까 여기 후원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총성은 한 발이었지 그러건 틀림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려퍼진 그 소리 비명 후원 감사합니다 그걸 들은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대로 구조될 때까지 정신을 잃어버렸다 얘가 쏜게 유리를 뚫었고 두번째는 조준사격이야 근데 그 안에서 쏜다면은 걔가 죽일 수 밖에 없다 하이네켄이 아니 카르마 어떻게 암튼 이 안에 총에서 쐈는데 암튼 카르마 그 이상하군 다시 한번 이 자료로 봐주십시오 피고의 증언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질리지도 않고 또 그 파일을 들이대는군 이 몸은 인정할 수 없다 페이지를 제시해라 어딨냐 실패하면 깎인다는 뜻이야 피해자 데이터입니다 자료의 피해자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흉기는 두 발 발사되었다고 뭔 소리야 어떻게 된겨 헉 미츠르기는 총성을 한 발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흉기인 권총에선 두 발 발사된 겁니다 한 발은 미츠르기가 권총을 던져서 일어난 폭발 아예 다른 총이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예 다른 총이 총이 폭발이 됐으면 쏠 수가 없잖아 두 번째 발을 형 두발이 발사되는데 어떻게 다른 총이예요 그니까 아 그니까 근데 총이 폭발 됐다고 그랬잖아 폭발이 팡 한거 아니야? 그 말하면 격발을 잘못 쓴건가? 말은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흠 그럼 두발죄를 쏜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까 재판장 잊진 않았겠지 이 사건은 15년 전에 일어났다 증거도 오래됐지 권총은 분명 두바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그 두발죄가 언제 발사되었는가 그 전은 아니지 한발 전에는 기억이 없으니까 뒤고 그 발견할때 사람이 죽어서 발견됐으니까 두명중에 한명이지 노노우 어쩌면 사건 전날에 발사되었는지도 뭐 그러지 근데 그건 말이 안돼 사유리가 있잖아 사유리가 그 증거야 이 타난이 유도장치가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들어가는게 아니면 말이 안돼 두발죄 발사가 사건과 관계있다는 순간 없단 말이다 뭐라고? 흠 과연 확실히 그렇군요 나로도씨 어떻습니까 흉기인 권총은 분명 두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발은 당시 소년이었던 비고가 발사했죠 그날 쏜게 증거가 있다 이 말인 이 말인거입니까 있어 암튼 있어 재판장님 어쩌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바보같은 자,자 카르마검사 놀라는건 증거를 본 뒤에 하도록 하죠 그럼 나로도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흉기인 권총에서 두발 발사 된 이것은 사건 당시 있었던 증거은 저 사진에 구멍 저거 아니야? 이거? 저 구멍? 근데 저게 그 날 발사된 증거인 이유가 있나? 상세하게 볼 수 있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 개잖아 근데 저 카르마는 저게 전날에 발사됐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저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전날 발사돼 얘는 카르마가 말하는 건 딴 데서 쏘고 두 발이 비어있는 게 그거지 근데 여기가 뚫릴 때는 진 거지 그럼 이거 내자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15년 전의 현장 사진입니까? 흉기인 권총은 사건 당시 두 발 발사되었습니다 사진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응? 흠!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말 모르는 거야? 찍어줘 니가 저..저.. 사유리 찍어줘 사유리 자 사유리 여기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사유리입니다 공교롭게도 경비원이.. 경비원이.. 경비원이 그때 약혼하고 있었던 약혼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엘리베이터 문에 단한 흔적이 남아있군요 아시겠습니까? 미츠르기 신은 권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도 단흔이 남아있습니다 관통하지 않는 이상 이게 말이 안됩니다 즉.. 미츠르기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두 발째를 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해 다른 오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단한 겁니다 사건 당시 두 발에 탄환이 발사되었습니다 한 발은 미츠르기 신의 심장을 관통하였고 다른 한 발은 엘리베이터 문에 맞은 겁니다 하지만 피곤은 총을 폭발시킨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즉 두 발째는 다른 인물이 쏘았다는 거지요 그 그렇군요 다른 인물은 누구죠 당연히 진범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르마야 가만히 보고 있잖아 아주 기세가 등등하군 잘 들어라 DL 6호 사건 자료를 다시 한번 잘 봐라 사건 개요 페이지다 사건 개요 1페이지인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현장 근처에서는 일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엇 만약 건축이 두 번 발사되었다면 현장 근처에서 다른 한 발의 탄환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확실히 그렇겠군요 그렇겠네 하지만 다른 한 발의 탄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격장의 악몽이 떠올라 나는 탄피 탄피 잃어버렸어 어째서인가 두 번째 탄환 따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쩔기 레이지에 의해 발사된 한 발의 탄환이 아버지를 잠재웠다 한방에 그걸로 끝인거다 문에 생긴 탄환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거겠지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니까 전에 누가 쐈는데 그게 뭐 모종의 이유로 수리를 안 했다 그렇죠 정숙해 주십시오 다르 오도씨는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흉기로 사용된 권총은 사건 당시 네 두 발 발사되었다라고요 하지만 카르마 검사 말대로 두 발째 탄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중소에서 탄환을 발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증명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선 탄환이 한 발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헣헥헥 헥헥 헥 헥 변명한 판정에 감사하네 이럴 수가 두 발생 탄환은 존재하지않았나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내 착각이었던건가 근데 왜그래 나로도 이 이 제기 안해 미안..마요이.. 아무래도 마무리가 허술했던 것 같아 나..나로도? 두발째 탄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추리는 성립되잖아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빡대가리 마요이가 맞춰 한 번 해 계속 쓸모가 없었던 거를 한 번 활약해 회수해 복선을 다 해제 회수해가 그럴 수가.. 나로도! 약속했잖아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미안.. 현장 사진을 봤을 때 두발이 발사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해버렸어 다른 사람이 두발째를 쏴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겠지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잖아 나로도? 덕분에 사건은 명확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탄환이 한 발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 한 발은 밑줄기 레이즈가 폭발시킨 것이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밑줄기 레이즈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내용을 들었죠 네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사리가 없었다고 해도 아버지를 살해하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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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인정해버렸어 알겠습니다 밑줄기 신 살인사건 오늘로 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따로 따라서 피고에게는 오늘중으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부터 가고 싶군 그렇군요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분명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야 말해야되는 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어 다루오도씨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의 있어 흫 무조건 저 저 흔을 연결시켜 성조은이야 성조은이야 역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흐 흐 왜냐 흐 노우 노우 변호사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단 말인가 날 얻어? 틀렸어 반박할 여지가 없어 에 두발째 탄환 탄환 치료가 보였어 존재할 거에요 이유 결국 마요이 빡대가리 엔딩인가? 마요이 뭐 뭐라고? 방금 뭐라고했어 뭐 뭐가 동화사 마요이가 수행을 못해도 이 접신이 안되니까 답답해서 본인이 뛰었어 답답하면 니가 뛰던가 누군게 가져갔어요 using 이edy는 더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을 yağ 고맙군요 어? 하르마 검사의 치아를 살펴봐 그 총알을 기념으로 임플란트 했어 일부러 숨겼어 누가 총알을 임플란트 해 악당들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 두 발째 탄환은 존재합니다! 뭐 뭐라고요? 일단 질러고 생각해 얘는 방금 그런 건 없다고 막 증명된 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 누군가가 현장에서 가져간 겁니다 바보같은 대체 누가 사상 최초 접신형 병사야? 범, 범, 범인입니다 범인! 범인이라고? 대체 그건 누구지? 지금 생각중입니다 흠... 범인이 단환을 가지고 갔다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아... 에... 아니... 그보다 대체 어떻게 찾은 겁니까? 총알이 만약에 맞다면 밖으로 나갔을 거 아냐 엘리베이터 탕 뚫고 그 틈으로 쏙 빠질 수도 있어 힘을 잃어서 발사한 총알을 찾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금속탐지기가 있어 우리에게는 아니, 매그니터가 있었어 범인에게는 탄환을 찾을 필요가 있었나요? 있었다 없었다 왜? 근데 왜, 왜 숨겨? 흐흫 있었으니까 숨기지 없었어 왜냐면은 알아서 없어졌어 그니까 우리가 없었다 라고 해야지 안 찾아줬대 응 맞아요? 어디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어 일단 질러 지금 채팅창 보고 왔다갔다는 거 아니죠? 아니, 채팅창 안 보여요 지금 찾을 필요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죠? 그렇죠, 진행이 되죠 논리적으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져간 겁니다 뭐냐고 그게? 그 생각 중입니다 탈환을 가져간 이유는 탈환이 증거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만 조심성 많은 성격? 아니야 아니죠 두 개가 같은 얘긴데 두 개가 같은 얘긴데 그치 조심성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탈환이 증거라는 생각을 떠올렸겠죠? 흐흫 같은 건데 아마 탈환이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증, 증거 특별한 탈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츠르 귀신 몸 속에 탈환도 가져갔을 거다 심장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죠? 어 근데 우리한테 있잖아 응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심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죠? 손으로 파헤쳐? 아 깎였어 어 한번만 틀리면 끝이야 저장해 아아 저장해 비열하게 저장해 우린 질 수 없어 굴복할 수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벌점 받았어 이런 범인에겐 탄환을 찾을 필요가 있었나요?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어 없었어 조심성 많은 성격 그것도 이상해 없었다 없었어 속어법으로 간다? 그렇죠 이유? 그런 건 전혀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된거죠 변호인 아아 그게 음 하하 범인이 탄환을 가져갈 필요 따윈 없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으흠 어쩔 수 없이 가져갔어요 요이요이요이요이요이요이요이요 아아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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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냐면은 총알 쐈는데 박힌거 아니야 아 일단 보죠 어쩔 수 없이 박혔으니까 빼가겟았어 빼가기 쉽지 지 몸에 박힌거 아니야? 그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뒤에 관통관동은 왜 있어 저 사요린은 발상을 역전시켜봐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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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후원 감사합니다 가져발 수 밖에 없었던 이유유유유유 거의 그냥 턱받침하고 그냥 떠먹여주는거 다 먹어 가져갈 수 밖에 없었던건 지 몸에 박혔다는거야 아 그건가? 근데 왜 구멍이 났을까? 그.. 사유리가? 얘가 던진거 어린애가 던져.. 레이즈가 던졌어 그 총알이 뚫고 나가서 밖에서 보고 있던 저 새끼 카르마한테 맞았어 그래서 아! 이러고 집에 갔어 그래서 총알이 없는거야 무조건 카르마야? 아 내 생각이래요 던졌어 던졌는데 걔가 등을 막 성질내고 등을 보고 있었는데 하이네켄이 등을 딱 맞았어 팡 발사됐어 그리고 팡 맞고 어떻게 됐냐 눈이 띄옹 해가지고 이걸 뚫었어 사유리를 눈알이 뚫었다 어 그래서 총알은 가져가고 눈.. 사유리는 사유리대로 뚫리고 2000년대 초반이면 그래서 아씨X 누구야 그래서 팡 쐈어 그래서 심장에 맞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보통 그런 상황이면 두개가 튀어나와 근데 구멍이 하나야 사이클럽스냐고 그 상황이었으면 구멍이 두개죠 그래서 재추리가 맞아요 총알 맞은채로 갔어 갔어 그리고 아무런 신고도 않고 어 그냥 그래서 휴가를 낸 거야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휴가를 냈다고 그랬어 왜냐 일중독인데 총알을 빼야 했기 때문이죠 맞어 이거야 맞어 이거야 잘해보듯이 아 예 잘 모르겠지만 분명 범인은 탄화를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이를테면 그 탄환은 범인에게 맞았 뒷발로 잡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뒷발로 잡아 탄환이 범인에게 아니 이를테면 음 입니다 자신에게 맞았다면 가져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술할 수도 없으니까요 라는 근데 구출이 될 때 이 경비원이 멀쩡했을 거 아냐 그리고 멀쩡하지는 않았죠 이거 그 산소가 부족해서 아니 상은이 없잖아 총상이 상은이요? 경비원이요? 응 경비원한테 왜 상은이 있어요? 설마 진짜로 카르마가 맞았다고 한 건 아니지만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총알이 바깥으로 나갔잖아 근데 카르마가 왜 그거를 바로 아프다고 안 하냐고 어? 1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서 즉시 있었던 게 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나 참을 수 있어 아 아 아 참을 수 있어 잠깐 아니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고 그랬잖아 그게 카르마의 비명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신고를 안 했냐 이거야 내 말은 신고를 왜 자기가 계획한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상황인데 피해를 입은 건데 왜 그거를 왜 이거를 아 오히려 이기가 기회다 이거를 아껴놨다가 아 그 상황이요 얘를 몰아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면 지진을 낸 것도 아닌데 계획을 했을 수도 있죠 경비원한테 사주를 했을 수도 있죠 지진 나서 거기 갇힌 것까지 예상해서? 그것까지는 예상 못했겠지 그 말이 안돼 나는 난 드립이었는데 형은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 난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 수원 감사합니다 안그러면 제가 휴가를 냈을 이유가 없어 저 성격에 다시 말해 이런 겁니까 범인은 범행 당시 자신도 총에 맞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 두 발째 탄환을 넣은 채로 사라졌다 근데 피가 뚝뚝 떨어질 텐데 그래서 현장에는 탄환이 한 발 밖에 없었다라는 얘긴가요 에.. 에.. 그.. 그렇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구조된 다른 두 사람 밑줄기 레이지도 하인의 코타로도 상처는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맞았으니까 그렇다면 점점 공포야 지금 맞아 떨어져가고 있어 이 말도 안되는 추리가 범인은 외부에서 온 것이 되는군요 그렇죠 사유리를 뚫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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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아 나 소름도다 아 진짜야 그러면 카르마가 흔들흔들 열매로 일단 지진을 일으킨 다음에 밖에서 그렇죠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던져가지고 아악! 해서 아악! 집에 갔어 아악! 일 중독이라서 쉬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쉬었어 그래서 슈가를 내고 총알 빼고 상처 치료도 된 다음에 복귀한거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파멸을 시켰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여! 주팔이 맞았나비여! 아 나 진짜 소름돋아 지금 문과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문과의 영역인데도 더 아득히 넘어서고 있어 성상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다투고 있다 자 던졌어 투척했어 그걸 막으려고 발밑에 있던 권총을 던졌다 권총은 격발되어 탄화는 사유리를 뚫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뚫고 밖에 서있던 범인에게 맞았다 정확하죠 조회툴이가 정확합니다 아 맞아떨어졌어 그러니까요 전 그리고 그게 카르마라고 확신합니다 소년은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당일날 재판에 진 분노때문에 따라갔어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소원 감사합니다 펄하 그 후 범인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피해자를 확인사살 안을 쏘고 안을 쏘고 나간거야 근데 그게 아파서 쉬고 있었던 카르마 검사다 그렇죠 아 진짜 소름돋을 것 같아 진짜로 신기있나봐 진짜 나루오도씨 나루오도씨 정말 당신은 희한한 변호사로군요 분명 억지같은 발언인데 왠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무시해 무시해 재판장 사건의 관계자 중 부상을 입은 인물은 없다 근데 갑자기 착 제꼈는데 탄은 있어 탄은 있어 울고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징징징징 아직도 안 뺐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적출해서 선조흔을 비교해 아니 맞아 떨어지는게 난 너무 웃겨 지금 지금 이 추리가 맞아 떨어져가고 있어 흔들흔들 열매를 증명시켜야되나 일단? 범인땅엔 없는게 아닌가 흐으으음 그리고 그 적출은 화타가에 장기판이 들어와 갑자기 어 바둑판에 들어와 그리고 그 생으로 쬐 그리고 갑자기 이래 서비스로 머리도 갈라드리겠습니까 골을 골을 열어서 상처를 카르마가야 하란 너 미쳤냐? 분명 그런 인물은 없었지 어? 저기 나로도 응?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맞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이 드는데? 정답이 지금 드는데? 어제 호시카게 선생님의 말 기억나? 하루만 쉬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진짜로 어거지야 진짜 개 어거지야 퍼즐이 딱 맞는데 왜 에어 카르마는 미친에서 그 완벽한 경력에 흠집이 난 걸세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 소름돋을라 그래 진짜로 그 사실이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이야 카르마 검사는 그때부터 수개월 휴가를 낼 정도 말 그짓말 하지마 진짜 총상이 아물려면 수개월은 걸릴테니 말이야 긴 검사생활 중에 카르마가 휴가를 낸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빠졌더라고 저 가고있어 지금 후원 감사합니다 혹시 카르마 검사가 쉬었다는 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고 카르마의 이름이 카르마인 이유는 업보라는 뜻이기 때문이고 카르마 고우라는 건 업보가 높다는 뜻이고 모든 게 맞았던 거죠 업보가 높이 쌓였다는 뜻이고 이 짓을 할 게 아기때부터 예정이 되어있었어 후원 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의 힌트가 다 있었습니다 범인은? DL6호 사건의 진범은? 미츠르기 신을 쏜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긁은 그리고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인 너무 증거가 없는데? 다 정황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몸에서 적출해내야 돼 화타가 그거밖에 없어 건강한 올고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딱 찢었는데 나와 그니까 이거 박! 너죠! 그니까 뭔 소리야! 했는데 징징징 뭔 소리야!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튀어나와 그때 팡! 그 딱 주워 그 다음에 선조원을 바로 비교해 난 이 엔딩이 지금 최고라고 봅니다 팡! 해서 마유이가 맞아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치료가 강... 강신에 후원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공했어 이 충격으로 회로가 연결됐어 침효과로 자 한번 보죠 카르마 검색! 후원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다루오도씨 무슨일이죠? 넋이 나간 얼굴로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어떻습니까? 당신은 외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제시했죠 구체적으로 용의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장해 어떻게 하지? 지금 말해야하나?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 남겨 일단 저장해 많이 갔어 우리 너무 많이 가버렸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씨 이거 맞춘 사람 있어 설마? 이거 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처음 했는데 이거 맞춘 사람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나는 카르마가 아니 형은 이유까지 맞췄잖아 이유까지 과정까지 맞췄잖아 그냥 어렴풋이 카르마가 악해 보이니까 카르마가 범인일거야 이게 아니고 맞췄잖아 지금 과정을 이런 사람 있었나? 카르마랑 내가 성격이 비슷하다면? 양말이라면? 양말 선배라면? 마지막 카드로 남겨 카르마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마지막 카드로 안 남겨도 있을 것 같아 바로 말해 왜냐면 그 흔있죠 흔을 나중에 카르마 몸에서 빼내가지고 비교하면 돼 그래서 곧바로 말해 좀 급한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요 후원 감사합니다 재판사님 용의자는 존재합니다 딱 한 명 그거 재밌군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그 인물은? 카 으으으으으으으으 긴장되는 카드 아 이거 뭘 골라도 마지막 카드로 쓰겠다 음 카르마 검사입니다 카... 카르마 검사라고? 지... 사건 다음날부터 수개월 당신은 주가를 냈습니다 완벽한 경력을 추구하는 당신 이정도면은 나루오드는 만화가 해도 돼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떠올리는 거야 계속 거의 프리스타일 랩하듯이 지어내는 거야 즉흥적으로 이유를 후원 감사합니다 이유도 없이 휴가를 쓸리가 없어 사건 당시 입은 상처를 치료했단 말인가 재밌군 그럼 증명해보시지 화타 입장 나 알 것 같아 여기에 맞았어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기를 꽁꽁 싸매 목을?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야 아 목이며 머며 해서 꽁꽁 싸매 여기를 맞았어 근데 나 치료계도 잘하고 다니지 않아? 레이지도? 얘는 따라온 거지 동경하니까 이 몸이 언제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 후원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의사를 데리고 와라 으흠 나로독 알고보니까 직접 했어 자가씨 직접 했을 수도 있어 저 지독해 저 사람이 좀 이거 헝각 이렇게 물고 어 그 현장 영화에 나와요 저런 사람들 마이싱하고 그 블루치 주치 같은 사람을 조사해보자 아냐아냐 헛수거다 이.. 지금 즉흥격을 어떻게 찾아 미칠기 나는 카르마 검사라는 남자를 잘 알고 있다 그는 단서를 남기지 않는 완벽한 남자다 아마 수술 같은 거 받지 않았을 거야 몸 속에 있어 아직도 수술 안 받아서 오히려 증거가 됐어 아직도 있어 지금 또 형이 맞췄어 하하하하 그리고 대조해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사람 있어요? 없죠? 하려어도 카르마 검사 스스로 탄환을 파낸 거야? 아니 파내지도 않았어 몸 속에 있어 그치 상처도 안 내려고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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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탄환을 적출할 순 없다고 흐흐흐흐흐흐 잠깐 그렇다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금속탐지기 꺼내 우린 있어 지금 금속탐지기 으어어어어어어어 흐흠 감사합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증거품으로 말이죠 극적이야 하나 남았을 때 어 지금 금척템지 미쳤다 미친 후원 감사합니다 카르마 검사는 완벽한 남자야 수술 따위는 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그 탄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카르마 검사는 스스로 수술할 기술은 없습니다 서, 설마 그렇습니다 아직 그의 몸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뭔 소리야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지 안되는 진짜 독하다 그래서 몇개월을 버틴거야 끙끙대면서 몇개월이 걸린 이유가 있었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면 우이우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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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지 카르마 검사 괜찮겠죠 이제부터 이걸로 당신을 조사하겠습니다 우이우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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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흘리는거 봐 변호칭은 검사를 주장 와 프리스타일 랩으로 버텼어 즉흥적으로 휴식을 제한한다 이건 인권침해 갑자기 인권얘기 카르마는 독하기 때문에 쉴때 파내 그럴놈이야 우을쾅 후원 감사합니다 이 사건 오늘이 시요 오늘 중에 한번 판결을 내려완다고 말한건 당신이에요 자승잡아 으으으으!! 후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금속탐지기 허용을 사용을 허가합니다 카르마 검사 순순이 되십시오 따라오더 몰라 암튼 해보자구 미쳤다 아아아아아아 나 소름돋어 진짜 삐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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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공폭게임이야 진짜 너무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 너무 지독해 사람이 오른쪽 어깨 박혀있어 역시 탄환이 후원 감사합니다 카르마 검사 당신이 당신이였습니까? 근데 왜 키운거야? 밑주르기를 그러면 오른손으로 젖다 폈다 하는 것도 계속 절여서 그랬던건가? 오른쪽 어깨가? 그게 힌트였어 어? 저렇게? 후원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밑주르기를 키운 이유는 파멸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려고 음... 아껴놓은 디저트같은거 그럴 수도 있겠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될걸 우려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검사로 키우려고 왜냐면 변호사로 되면 자기를 파헤칠수도 있잖아 음... 근데 검사로 하면은 안하잖아 음... 이 몸은 일부러 침묵하고 있었던거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 틀림없이 이 몸의 어깨에는 탄환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베트남전쟁 간거야? 아니 꺼내서 선조근 비교해보면 돼 끝나 그럼 아니 처음에 말했던 말도 안되는 선조근에서 비교해야 하는게 어깨에 터나는 DL 6호세권보다 더 전해생긴거다 이 몸은 사건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된교? 어떻게 된교? 그리고 화타 입장.. 입장하세요 하고 현장에서 빼내 바라야 그러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라고? 이것도 계속 왼손으로 했구나 이것도 이 몸에게 그럴 의무는 없다 증명해야 하는건 네놈쪽이야 이 몸이 아니라 나.. 나루오도씨.. 어떻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마 검사 어깨에 탄환은 DL 6호사건에 의한 것이다를 할 수 있지 총알이 있으니까 심장에서 꺼낸게 있으니까 미쳤다 네놈들에게는 DL 6호사건의 자료 따윈 없으니까 말이야 어제 서둘러 자존실 가지고 간 주제이니 노우노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몸에게 죄를 물을 순 없다 유감이지만 말이야 있어 유감인건 당신이야 카르마 검사 뭐..뭐라고? 아까꾼 그래 이제 하루 남았는데 있다고 증거라면 뭐..뭐라고? 미치르기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운 모담을 받아니 근데 왜 그냥 버티면 되는데 굳이 미치르기를 파멸시키라고 한 이유는 미치르기 신을 파멸시키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 15년간? 그럼 뭐 얘기하겠죠 이제 범인이 밝혀진 다음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다! 자 총알..저 다음 총알 그거요 그 총알 그거면 끝이죠 뭐 다다랏 해주세요 나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소름돌아서 나 잠 못잘거 같아 무서워서 그..그건 단원입니까 노래가 멈췄어 네 이놈 육수흘린다 그것만 흘렸어 마요이가 겨우 끄내온거야 어떻게 그거해 이건 DLUCO 사건에서 사용된 단원입니다 피해자 미치르기 신의 심장에서 적출되었습니다 일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선조흔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선조흔 지금으로부터 2일전 첫 재판에도 선조흔 얘기가 있었죠 선조흔이란건 권총의 지문같은겁니다 권총에서 발사된 단원에는 꼭 총신에 의한 상처가 남습니다 그 상처를 조사하면 단원이 어떤 권총에서 발사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원이 두개 있습니다 미치르기 신의 심장에서 적출한 이 단원 그리고 이 가르마검사 당신의 어깨에 박혀있는 단원 두개의 단원 선조흔을 조사한 결과 만약 그 선조흔이 일치한다면 두개의 단원은 같은 권총에서 발사한 것이 증명됩니다 같은 권총 즉 미치르기 신을 쏜 흉기에서요 그니까 봐봐 이거를 생각을 못한거죠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밀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기 먼저 기절하고 이거 빵 해가지고 그 누구야 다 산소 부족해서 다 세 명 다 기절해서 그때 들어와서 죽인다는 상상을 난 전혀 못했어 그니까 이게 밀실이 아닌 사실은 밀실이 아닌 거를 몰랐어 세 명 다 기절한 거를 그지만 형은 유리가 뚫려 있을 때부터 밖에서 누가 쏜게 아닌가 계속 생각했었어 근데 사실 거꾸로였지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였지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 그 반대로 생각했던거지 토할 것 같아 진짜 가르마검사 그 어깨에 박혀있는 단원을 적출해 주십시오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갔어 그 그리고 이 단원의 선조원과 비교해보려고 이거는 꺼낼 필요가 없죠 꺼내면은 어차피 밝혀지는건데 저기 상처만 남지 아니면 이참에 꺼내든가 시원하게 계속 어깨 쑤시고 비올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르마검사 그리고 성격이 더 나빠졌어요 어깨가 쑤셔가지고 그니까 그 신병통이 확실히 자 화타 입장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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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까 분노할때 그것도 힌트였어 이쪽은 안썼잖아 들었던 비명이야 jewe 그거 아니구 얘가 그 의식이 흐어지지 전에 마지막으로 끔찍한 비명을 들었다고 그랬거든 그니깐 얘가 맞았어 이 비명이었어 근데 난 놀라운 게 지진이 나자마자 얘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뭐? 엘리베이터가 갇혀있겠는데? 죽이러 가야지 그게 난 놀라운 거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건 밝혀지겠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갔는데 마침 쏴가지고 맞았는데 그걸 참고 열고 으악! 참고 열고 쏘고 거기다 놓고 닫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 뚱뚱대면서 몇 개월을 참았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한데 그게 맞았어 맞췄어 아니 그건 진짜 이상하긴 해 소원 감사합니다 왜 왔지? 죽이려고 왔겠지 어떻게 죽이려고 근데 왜 죽이려고 지진이 났을 때 보통은 숙는데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어!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겠는데 지금 죽이러 가겠다 가가지고 청하인대 맞고 후원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그래 바로 그때다 살려줬어 참석과 워? 서로 싸우고 있어 응 나 까진 돌아버리겠다고 내 공기 마시지마 내 공기 마시지마 밖쳐 탕냐 우리 아빠에 의회에서 떨어져 탕 이게 카드마한테 박힌 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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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연찮게 지나가다 맞을거면 그것도 웃겨 너무 억울한거 지금 맞고나서 어 이걸 기회로 열고 썩어 이것도 웃기고 이상이 아무튼 i Под wheel 당하고는 못살아서 들어와 맞아야지 엇 나 맞았어 다른 장면을 따지도왔어 그딴 JavaScript 그니까 따지러왔는데 다 기절했어 그래서 마침 나 열반 외학교 했던,친구를 쏘고 간 assim 그런데 참.우오오 하면서 이게 진짜 아파서 한건데. 그가 spiritually 엘레베이터에 지식이 있는것도 아닐테구 설마 크로스 당신의 비명이었던 것인가 음악 가르마 검사 와... 연출해봐 미쯔~~루~~ 아 이 몸의 앞을 가로막다니 역시 당신이 애비고 자식이고~~ 눈에 거슬리는 녀석들 진짜 쪼잔한 삼류스토리였어 내가 말했잖아 이거 이게 애가 범인이 말이 안 된다고 이 몸의 경력에 처벌이라는 호점을 남긴 애비에 이 몸의 어깨에 평생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자식 이 손으로 무너지겠다아 사형대로 보내주겠어 돌아버렸어 드디어 15년 전 검찰청장 죄송하오 카르마 자네답지 않은 실수를 했구먼 그 밑주르기 변호사에게 꼬리를 잡히다니 꽝심 한 모양이다 유감이지만 자네는 처벌받아야만 하네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우리 검찰이 감싸줄 수 없어서 말이야 미..미치르기 그 씩씩대면서 엘리피터로가 근데 지진이 났어 맛본 적이 없는 충격이었다 아 그래서 지진이 느꼈어 너무 분해서 처벌을 받다니 아 그 분노로 개화..이 개화했어 침착을 되찾는데 몇시간이 걸렸다 정신이 들어보니 나는 어둠속에 있었다 그곳은 재판소 자료실이었다 어느샌가 그런곳에 와있었지 방안은 칠흑같은 어둠이었다 아무래도 정전된것 같았지 복도를 나와 손으로 더듬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지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 다음순간 총알이 날라.. 죽일생각은 없었어 나한테 맞았어 한빵맞아 어깨를 찢는 이 고통 우발적인 범죄였어 근데 으어허허허허 사는 의도가 없었어 열만 받은 상태였어 그 순간 전기가 들어왔고 문이 열렸어 아 그냥 복구가 됐어 다 기절한 상관 그래서 들어와서 쏘고 닫고 나간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열받.. 열받.. 열도 열대로 받았어 그쵸 처벌도 받고 총도 맞았어 이거 화 안날 사람 없어 그들은 모두 기절해 있었다 총맞고 화 안나는 사람 어디있어 근데 그걸 버틴것도 신기해 총을 맞고 그냥 열린 김에 다 틀어져 있는 김에 그냥 맘에 안드는 놈으로 쏘고 간거네 그니까 딱 맞고 아! 아 뭐야 뭐야 이래야되는데 딱 맞고 열받았어 그니까 체력도 좋았어 근데 진짜 너무 우연이 겹쳤다 여기서 안맞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건데 그쵸 그니까 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얘 아들내미가 총을 던진거 자체가 너무 그냥 그래서 더 미운거야 우연이야 더 미운거야 나를 악연처럼 계속 끈질게 괴롭히는거 같으니까 그쵸 그쵸 부자가 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게 카르마고 그게 카르마 고우다 마지막 순간 미츄르기신은 기절한 상태였다 너무 누구에게 총을 맞은지도 모른채로 죽었던거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에 영매사의 입을 통해 하이네가 고발되었지만 이 몸께서는 피해자 자신마저도 완벽하게 속인 것이다 그니까 다 기절했기 때문에 둘 다 억울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저 하이네 캔도 억울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 엘리베이터 문을 또다시 열어져 칠 남자가 나타날 줄이야 근데 너무 허술하다 자기 필체로 명령을 적은 것도 이상하고 너무 웃겼어 재판장 아아 예 뭐라고인 이 하찮은 게임에 막을 내리는건 그 더러운 망치나 땅땅 두들기는건 내놈 역할이지 않나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서 막을 내려라 아 알겠습니다 빨리 화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도 안하고 그냥 생째로 쬐야돼 저런 놈은 우리는 아무래도 미궁의 출구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거쳐 미추르기 레이지 네 당신은 무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악몽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이 죽이지 않았어요 얘도 독하다 날았으면 울었을텐데 안 울어 15년동안 악몽을 꿨는데 홀가분한 기분이야 오히려 내가 죽인게 아니라 그 홀가분함이 보통 눈물로 나오지 않나? 안 울어 참나 집에 가서 울어 집에 가서 펑펑 집에 가서 엉엉 울어 여기서는 안보여죠 왠지 알아요? 나루오도가 있어서 나루오도가 있어서 나루오도가 있어서 안 울어 나루오도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같은 상처가 있었어 응 그 카르마 검사랑 똑같은 상처였어 뭐냐 뭐죠? 던졌을 때 유리가 깨지면서 박힌게 있었어 그걸 빼지 않았어 독해서 그래서 공명했어 상처가 이 아픈게 같이 공명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포즈가 하나 있었어 이 밑치르기가 하는게 그런게 있어요? 어, 막 크흑 할 때 이런게 있었어 비슷한게 미치르기 레이지에 대한 반결을 내리겠습니다 무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야호! 믿고 있었다구! 미추리기 너 멋진 놈이었어! 그럼 오늘은 이만 배정하겠습니다 아니 뭐 구석하고 그런거... 끌려가겠지 뭐 오늘 그럼 쟤도 오늘 공소시원회? 누구? 카르마? 카르마도? 그니까 카르마 그쵸 야... 급적이구만 12월 28일 오후 5시 3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지면 기다리던 사람 오늘 취소되고 그냥 갈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나로루! 해냈구나! 믿고 있었다구! 봐서봐서 카르마 검색 그늘진 얼굴 마요이는 끝까지 무능했네? 이거 지금 그니까 마요이는 보다 못한 언니가 그 전멸 푹! 한마디씩 하고 사라지기로 보다 못해가지고 그러고 봤어 난 이 게임이 왜 인기가 많은 줄 알겠어 일반적이지가 않아 보통은 얘가 각성을 하거나 해서 응 짐... 짐 덩어리였는데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끝까지 짐 덩어리로 끝낸 게 난 너무 대단한 참신한 엔딩이야 보통 각성해서 얘가 해결해 주는데 언니가 답답해서 뛰어 답답해서 내가 뛴다 소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안 했던 게 응 끝까지 적용돼 응 스프링 캠프 때 훈련을 꾸준히 했어야 돼 교훈까지 담았어 근데 훈련을 말로만 하고 절대 안 해 폭포만 찾어 폭포가 없어서 수련을 못했대 얘가 처음에 형 없을 때 나왔는데 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해 그니까 샤워게인에다가 그거 했는데 안 된대 그니까 그니까 엄청 따져 자리도 엄청 따져 그 공부 안 하는 애들처럼 꼭 얘기해 여기서 공부 안 된다고 어 후원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이지 하지만 정말 위험했다고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나도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다고 뭐 이젠 좋은 추억이 됐지만 어 끝났건 미칠기 나 로더 응 봐봐 이렇게 잡잖아 나 그래서 나 이게 응 아픈 데인 줄 알았어 유리.. 유리 조각이 박혀서 그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후원 감사합니다 그럴때는요 고마워 라고 하면 돼요 그 그런가 고 고마워 나 로더 저 천만에 음 뭐랄까 꽤나 어색하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음 미안 이런게 영 서툴러서 정말 안되겠네요 검사님 이렌 이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단하 씁니다 높이에요 보민 는 왜 은혜 룻 오늘밤 화끈하게 원관 이 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조금 깎겠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왜 깎였지 뭐 자료씩 맘대로 열어줘선가 보라구요 미칠구기 검사님 이토노코 형사님을 본받아요 좀 쏴요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거 이 수전노야 저런식으로야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진다구요 이 수전노야 근데 마요이가 할말은 아니야 보석금을 내줬어 그렇죠 어? 응 그렇군 니 보석금은 내가 냈다 으 으 으호호호호호 아닐겠어 뭐 조금씩 익숙해지자구요 저정도 한것도 대단해 으호호한거만 해도 이런 솔직한 미추르기를 보는건 15년만이야 양말이 바뀌지는.. 얘 왜왔어? 얘도 미친놈인데? 얘 야영금지 거기 딱지 내야지 응 있구만 어? 나치미씨 야 너거들 본좀 나더라잉 고맙습니다 어? 형씨 무죄 축하요 어? 가..감사하네 내는 진작부터 알았다 아이가 니가 무죄란걸 말이제 근데 첫날 검찰측 증인이었던거 같은데 뭐..뭐 쪼잔한건 신경쓰지 말그레잉 그러고보니 나치미씨 그 지금은 뭘하고있죠? 어 네 학교에 돌아갔제 특종카메라맨이 되겠다는 꿈은 그냥 포기했어 그렇습니까 이 재판만 취재했어도 특종카메라맨이 됐을텐데 네 못들어가 관계가 없어 저기 그 저짝이 공원에 호떡장사 맞제? 아 이루어져 어? 설마 예? 죽을꺼야아아아 차였어 또 차였어 모델한테 너너더 나이저스에서 죽을테니까 이게 1편에서도 얘가 막 죽는다고 했어요 아 맨날 죽었는데 애인이 죽었거든 아아 가슴이가 말야 파리에서 살거라면서 날 버리고 갔다그 아니 괌에 촬영을 갔는데 갑자기 왜 파리에서 산대 거기서 프랑스 남자라는 눈 맞았구만 돌아다녀 모델이라 에이 미츠르기 있었냐? 어 그거야 뭐 있었지 에이 축하해 미츠르기 이거 특별 선물이야 선물? 니가 선물이라 어 당신들 나중에 오셨으나 보다 본관에 쏘겠습니다 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만나서 친해졌어 야으리 흠 이봐 날 얻어 저 녀석 날 조사한 형사야 쏜다니 설마 콩밥을 쏴 콩밥을 쏴 그..그건 아니겠지 날 얻어 왜? 왜그래 돈이 들어있다 야하리가 준 봉투에 그야 그렇겠지 선물이니까 3만원이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야하리가 훔친거 아니야? 3만원? 어? 급식비? 와 이 복선 회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기억을 못할까? 뭔가 꽤나 애매한 금액인데 3만원? 나 나 나 날 얻어 초등학교 때 미츠르기 검사님이 도둑맞은 최종 빌런은 따로 있었어 페이크 보스였어 하카르마는 그리고 그게 오늘 공소시효야 어 무친 흠 3만원? 서..설마 야하리 너 뭘 그리 놀라고있나 나로우도 어? 확실히 야하리는 그날 감기로 학교를 쉬었다 아 잘못 넣었는데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뭐지? 아 밑주르기가 착각했나?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감기로 쉬어서 학교를 쉬고 그냥 학교를 쉰 이유가 급식비를 훔치려고 쉰거야 수업을 안 듣고 급식비만 훔치고 갔어 근데 앉아있어 태연하게 쉬었는데 그건 재판때 아니야? 며칠 후에? 어 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야 아니란 이유는 없지 그니까 훔치러 온거야 그니까 훔치러 온거야 쉬고 뭐? 15년 전 그날 쉬긴 쉬었는데 심심했.. 감기지만 왔어 심심했던 야하린 학교에 왔겠지 난 이 게임은 유.. 난 내 상식으로는 추측을 하나도 못하겠어 나는 왜 다 맞춰? 근데 맞춰 아 그리고 뭐 자기도 모르게 슬쩍 한거겠지 그래서 본인이 뭔 짓으로 말할지 모르니까 포커페이스야 슬쩍 하다니 아니 이게 나로우도 인생 망할뻔했는데 왕.. 이짐에 당할뻔했는데 학교에서 훔치기 위해 학교를 쉬어 근데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나로우도가 잘 풀리고 밑줄기에 그것도 무죄도 증명해내고 자기의 적성을 발견했어 어 나도 적성을 발견했어 역전재판의 스토리작가인 것임 스토리작가가 됐고 역전재판 다음 시리즈는 내가 쓸거임 모든 사건 뒤에는 야하리 그 말이 또 적용돼 그러네 너 알고 있었어? 수상하다고 생각했지 평상시에 야하리라면 널 감싸는게 이상해 다른 애들과 함께 이쁘다 하고 가을국이나 했을걸 아 너무 충격인데? 나로우도 혹시 너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종보스 알고 있었어 미추러 수고감사합니다 이 남자는 항상 이렇게 불려왔어 사건뒤에는 역시나 야하리 이라고 그 말하면 질릴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아 나로우도 설마 니가 모르고 있었다니 천하에 나로우도도 못맞춥 의외네 미추러기 진짜 미친놈 어? 말해봐 자자 나로우도 이미 15년전 일이고 공소시효 말려고 그쵸? 미추러기검사님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지 너무 당당해 정말이지 너에게 감사하며 변호사가 된 내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동적일 정도로 순진했다고 해야할까 후원 감사합니다 미친놈 너 어디 어디 했다고 해야할까 미친놈 최종 빌런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악명높은 카르마도 자기가 뭔 짓을 저지른지 나와 그래서 숨기려고 그래 근데 얘는 뭔 짓을 저지른 죄의식 자체가 없어 완전 순수 악이야 그리고 진짜 악재적인게 3만원을 물가상승비를 반영을 안했어 물가상승비를 반영을 안했어 전혀 미안해하지마 옛날 3만원은 지금 3만원이 아니죠 전형적인 가이자 마인드야 미친놈이야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야 후원 감사합니다 30만원을 저도 모자라 이거 미안함까지 하면 30만원을 거기다 도계자도 해야돼 원래는 그렇죠 철판에서 근데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줘 이거 사형이야 이녀석을 사형시켜줘 이럴 줄 알았으면 검사를 할걸 그랬어 바꿔 이제 얘가 변호사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쩌면 나는 아버지를 쏴 받았을지도 몰라 나는 죄인일지도 몰라 나는 그런 자신을 벌하기 위한 의미로도 아, 이런 생각을 했었다 또 여기서 또 한층 쌓는 캐릭터를 그런 의미로도 검사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동인지 쓰는 사람들이 2차 창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흐아 크으으응 이 거야 이거야 이러면서 쓴다고 패니 Regel 네 팬이 슬슬 돌아가 근데 자신을 벌한다는 걸 또 다르게 해석해 그래서 막 채찍을 아 아닙니다 자 까! 이타는 닛, 출기가 검사가 되 그 야하리의 show 파멸을 시나리오로써 푸으으으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및지르기 바꿀까? 나로도? 진짜야? 바꿀 수 있잖아 이거 뭐 왕좌가 그지야? 바꿔? 아니 진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아니지 검사는 그 고시 통과해야죠 아니 이거 검사하다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하고 근데 변호사 하다 다시 검사할 수는 없죠? 다시 해야 돼요? 왜 아직 그게 아니지 그 공무원이잖아요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쵸 자 사진이래 그 다음에 병원관이 쏠 것입니다 사람이 참 좋아 좋아 진국이야 그니까 야리같은 놈들을 보니까 못 믿겠어 사람을 그날 밤에 이토노코 형사가 결사적인 서비스를 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미치르기를 축하해줬다 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는 뜻이죠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물론 미치르기 본인은 아직 유치장에 있었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치르기가 아직 유치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축하를 해줘? 타사이코패스트 같아 왜 안 나왔어 왜 유치장에 있는거야? 몰라 집으로 삼았어 12월 29일 오전 아단날 아침까지 와아아아 날 새 있어 날 새어 후원 감사합니다 미쳤다 진짜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아직도 머리가 지끊지끊하네 유치장에 술을 싸간거야? 걔는 안갔나봐 막 엄청 놀았다는데 밑지르기도 아닌가 밑지르기까지? 한숨 더 잘까? 어라? 이것은 편지? 어? 안녕 나루호도 수련하러 그니까 짐이 되지 않고 수련해서 돌아오겠다는 뜻으로 갔나봐 읽어보자 어제 나루호도는 정말 멋있었어 그런 나루호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대로 괜찮은걸까? 나 알거같아 형 얘도 변호사가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조수가 되긴 되는데 법지식을 장착한 무당수사 법상담도 해주는 성장한 조수가 돼 수련을 떠나 암튼 그래서 언니가 이제 굳이 비밀 안해도 자기의 법지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 그리고 무당수사도 가능하게 돼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 법무당 법무사와 무당을 합친 법무당이 돼 법무당의 시조가 돼 어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그 만든 사람? 시조 그 뭐지 그 뭐 도교나 파 연 사람 있잖아 뭐라고 그러더라 아 후원감사 교주 창시작 나는 영매사야 아직 배우는 입장이지만 나도 미치룩이 검사에 힘이 되고 싶었는데 나로들 돕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 너무 분하더라 아 개파조사 맞어 개파조사 후원감사합니다 법무당의 개파조사가 돼 어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수행을 떠나려고 해 그리고 우선 영매사로서 떳떳해지려고 얼굴을 보면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썼어 잘 있어 나로 허덕 이게 원이지만 투를 좀 염두에도 두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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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발 많이 뿌렸어 원에서 끝나더라도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좋아요 아 좋네 캐릭터가 좋아 잘 있어라니 지금 몇시지? 첫차 시간이 이미 지났어 어쨌든 역으로 가자 나 같으면 그냥 누워서 잘 텐데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잘 텐데 또 나로도 정이 있네 정이 많아 잔정이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잔정으로 살아왔어 그니까 역시 없군 어 나로도 마요이 정말 떠날거야? 응 너무 분해 영혼을 불러내지 못하는 영매사라니 웹툰을 그리지 않는 웹툰 작가라니 그래 마요이 너도 그래도 그거구나 게다가 아니 이 녀석도 그냥 진짜 최저의 쓰레기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 넌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후원감사 내가 없어도 이제 괜찮잖아 나로도 그럼 잘했어 안 괜찮다는 말 듣고 싶어서 괜히 하는 소리 근데 안해줘 어 해줬어 잠깐 잠깐 기다려 뭐 뭐야 미치르기를 구해낸 건 마요이 덕분이야 에? 마지막 재판에서 들었어 치희로씨의 목소리를 언니? 얘가 부르는게 아니잖아 별금 기도움은 아니야 목소리뿐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이제 틀렸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구나 역시 언니야 미터넛고 형사님도 호시카로케 선생님도 야빠리씨도 역시 나뿐이야 아무도 아무도 내지 못하는 거 나뿐이야 치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진짜 완전 전설을 만들어냈을 거였다 그쵸? 아닌가? 컷이 인데서 다 보이니까 대답할 수 있는 건가? 아니야 이거 살아있을 때도 잘했잖아 형 못 봤잖아 살아있을 때 못 봤잖아 치희로는 거 저 역전재판 앞에 스토리 궁금해서 스토리 요약된 걸 좀 봤습니다 아 봤어요? 예예예 앞에서 좀 궁금하더라고 자 카르마에게 결정탈을 날린 건 마요이 바로 너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걸? 그저 놀라고만 있었지 후원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나에겐 증거가 있다고 마지막을 또 재판 형식으로 다 이해 연출한 거 으흠 뭘 보여주게? 이거 줘! 선물로 줘! 이거 그냥 줘 이걸 줘 응? 이런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뭘 줘야 되는 거야? 배드엔딩인가? 이러면 안 가는 것도 있나 혹시? 응? 어 아 뭐 가 뭐 수련해서 오면 좋지 뭐 그래 가 갈땐 가 가 고마워 나로도 국악 너도 따와 억울하면 이것으로 나의 이야기는 끝이다 아 너 이거 그거구나 저 분내기 변호사였던 나 자신에게 작별을 구하고 나는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살고 있다 어 엔딩각이네요 언제나 변함없는 얼굴로 아직 멀었군 이 풍내기 변호사 다르호도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둘은 법정에서 계속 싸워 아 아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 엔딩이 다 남아있는데 이번 설날에는 미추르기 검사가 연초 인사차 와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끝 러브 외친 후 아 연습을 했어 응 화내는 걸 배웠어?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나 축하해 주려고 한 거 아냐 우웩 하는 거 쟤한테 배웠죠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픽 스에 카네 쿠미쿠미쿠미쿠 엔딩이 그 연출도 좋네 자막 나오면서 이거 그 스텝 롤을 계속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엔딩이네요 에? 나로드? 못 봤는데 나? 난 두부가게에서 알바하고 있어 미유키 녀석 좋은 여자이긴 한데 좀 돈이 든단 말이야 뭐 지금은 미유키도 하와이에 가서 만날 수 없지만 미친놈에서 미친놈에서 미친놈 최종 빌런 미와모토 타츠로 그래픽 그래픽 디자인까지 한 번 에? 초반에 아우치 검사 나로드 시즘 아닙니까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이어서 꽤 활약하고 있다던데요 이런 말하기도 뭐하지만 제가 키워낸 거나 다름없죠 그래도 분명 제게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누구에요? 처음에 나왔던 거의 튜토리얼 격인 1화 야하리 사건 때 나왔던 감사 메인프로그램 오호타니 노부유키 아 벨보이 미친놈 얘도 미친놈 음 제가 각서를 써준 변호사군요 아 저 이번에 반도호텔의 지배인이 됐습니다 근처에 오실때는 꼭 저희 호텔로 프로그램 엔도 마사카츠 아 뚜람뚜람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흠 어흠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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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호돌위치 아 치히로양이 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나 최근에 얼굴을 못봤는데 정춘의 나날은 파란 레몬의 향기 일세 제가 저 안선생님이 적패임 응 막 쓰기모리 마사카츠 아 할머니 흠 나루호돌위치 그런 스타가 있었나 저 얼굴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망치면 안되니까요 마케팅 나카야 히로시 테라다 아유미 아 후원 감사합니다 스텝이야 이름도 안 써있어 폭포수를 너무 맞아서 감기 걸린 모양이다라고요 문명 대신 힘의 사면에 트레이닝 카드를 보내줬어요 카드를 사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대체 어떤 곳에서 사는 걸까요 수련하러 가서 카드를 사기 어렵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아직도 정신 못 들었어 저렇게 하면 10년 수련회도 안돼 짧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나루호돌? 그 누군데? 지금은 히메사면이 대세야 근데 얼마전에 스튜디오에 또 숨어 들어갔을 때 난 봐버렸어 히메사면이 나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 정말 충격이었어 그런게 히메사면이라니 대가리 아직도 안고쳤어 저거 프로듀서 이나바 아치씨 뭐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 말고 나루호돌 아이가 변호사 아이가 네마리가 특종 카메라맨이 될라고 수행중에 그게 그 그날 찍은 사진에 찍혀버렸다 심령이 역시 내한테는 재능이 있는건가? 하고 깨달아봤다는게 아니겠나 정신 못차렸어 쟤도 거의 대부분 정신을 못차려 다 정신을 못차려 근데 긍정적으로 정신 못차린 애가 있고 부정적으로 정신을 못차려 이 게임이 주는 교훈이 그게 아닐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 승소 오퍼시티 50으로 살아있는거 봐 찍은거 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캡콤 게임이었구나 나는 격투기만 만드는줄 알았는데 어 뭐야 잠깐 에이 에이 에피소드 이게 1,2,3편이 끝나고 추가된거라서 시스템이 2,3편을 해야지 적응이 된다 DLC같은건가? 그니까 시기상으로 그림체가 약간 다르다 1편하고 2편 사이에 그 시기래 경찰 마스코트 인형이잖아 어 그러네 완성된건가? 그러네? 체포군 그리고 얘 뭐 됐어 지금 얘 걔 개야? 침덩이 이름도 벌써 까먹었어 침덩이 미호리 취업했나봐 소생하는 역전 아 재밌었다 옛날 게임은 포만감있어요 게임에 응? 뭔가 딱하고 든든해 국밥같아 아이 재밌네 스토리만 따라와도 재밌어 어 여기다 덮어버렸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거 말할수도 있었잖아 뭐야 그 아까 그 증거 다시 말하면 엔딩 뭐 아 바뀌어요? 할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가 잘못줬지? 뺄지 줬지? 말하고 있다가 나 뭔 얘기한지도 몰랐어 뭐 한마디정도 바뀌겠지 뭐 어차피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나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리고 평가상으로는 2편이 제일 재미없대 그 다음에 1편 그 다음에 3편 스타워즈 3편이 제일 재밌대 3편이 제일 재밌대요? 그 그 다음에 1편 그 다음에 2편이 제일 재미없다 음 간딸프 더 블랙 님이 10만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역전재판을 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나봐 생각보다 4편이 제일 재미있다 그니까 토이스토리3 같은 느낌인가봐 나는 안봤어 토이스토리 근데 3가 명성이 자자해 야 3는 울 수 밖에 없어 마지막 측면에서 너 내 얘기할까요? 저 3 보고 우나 안우나 코코 보고 안울었죠 안..안울었어 그럼 안울어 강도가 비슷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장난감 좀 좋아했어요? 안좋아했어요 그럼 안울어 넌 총 밖에 없었지 너 그 총을 다른 사람한테 준적이 있어? 총 하나밖에 없어 한자루 밖에 없었어 아 그러면 안울어 건스토리 이런거 있으면 울 수 있는데 토이스토리는 안들어 건스토리 안만드나? 건스토리 만들면 울 수 있어 유갈건 이걸로 시작해 그걸로 시작해 마지막 대사야 유가다 건 앤 미 유가다 건 앤 미 신형 그 레일건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구형 총기가 서름을 느끼는 내용이야 레일건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화약무기들이 서름을 느끼면서 퇴출되는 상황 아 좋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주인이 하지만 주인은 구형 무기도 선호해 그렇죠 화약냄새를 좋아해 그 킬러는 그걸 좋아해 재밌겠다 건스토리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는 어렸을 때 보고 3은 나이 들어서 보고 이렇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 트위스토리 난 트위스토리 2도 안 봤어요 1도 솔직히 1도 시작돼 버렸네 아 고혜치우니 후원 감사합니다 나가고 싶은데 하... R-Type 4 아니 그... 토이스토리 1도 재미가 없었어 아 그랬어요? 난 왜 이렇게 호들갑 떠나였어 재밌다고 후원 감사합니다 술이 좋은데 역전재판 재밌었다 괜히 역전재판이 유명한게 아니야 괜히 유명한게 아니야 재밌었다 이렇게 다채로운 각각의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느끼한거죠 저희 이 있어 막 이런게 짤방으로 쓰인지가 진짜 오래됐거든 그리고 이게 그걸 강구하면 안돼요 옛날 게임이나 옛날 창작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촌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이제 작품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했는데도 그리고 촌스러움을 못 느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도 진짜 웃긴 일이야 옛날에 나온 것들을 아 이거 되게 그거 진짜 이상한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봤는데도 촌스럽지 않고 재밌었어 캐릭터도 너무 재밌고 이거는 가히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만 가능한거거든요 그렇죠 터미네이터2 지금 봐도 너무 재밌거든 그렇죠 그런거 그런거야 굉장히 수작을 넘어서 난 명작이라고 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실제로 엘리베이터는 밀폐구조가 아닌데 플라시보 때문에 질식감을 느낄 수가 있대요 현직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님께서 아 내 산소 마시지마 그러면서 더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더 심리적으로 나 그게 너무 감명깊어서 내 산소 마시지마 폰질식이네 진짜 폰질식이야 자기 산소래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게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 산소가 아니에요 후대의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쓰는거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쓰는거야 아 그런거에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배우잖아요 자연 보호합시다 그럼 엄마한테 갚으라고 해야겠네 엄마도 내거 빌렸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자식한테 갚아야 그러면은 자식한 그럼 내 자식한테 그냥 할머니한테 직접 갚으라고 하자 나 거치지 말고 아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나 건너 뛰고 어차피 나는 엄마한테 갚아야 되고 아니 나는 얘한테 갚아야 되고 엄마는 나한테 갚아야 되니까 아 엄마가 얘한테 갚으면 되겠다 그쵸? 그게 전형적인 똥매너 채무자에요 아 그래요? 자기의 이 채무관계를 아 귀찮은데 어 그냥 자기 맘대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버리고 치워버리는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자연 깨끗하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시요? 현직 선풍기인데요 아닙니다 11시 27분 우리 언제 시작했죠? 여덟시 7시에 시작했나? 아 8시쯤에 시작했어 또 12시 2시간 남았다고 했어 그때 당시 근데 3시간 20분 걸렸어 근데 오늘 만약에 아까 저만큼 남겨놓고 안 하고 끝냈잖아? 다시 안 해 다시 안 해 그렇게 돼 호질처럼 돼 그러면은 1년 2년이 지나도 또 질문이 들어와 그때 안 했던 역전재판 언제 끝내주실 건가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하길 잘했다 호질은 두고두고 호질은 지금도 옵니다 사죄해야 돼 두고두고 왜냐면 형이 가서 못한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사죄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호질 언제요? 하면 질문 다 형한테 돌릴게요 보낼게요 전달해서 형이 대답하세요 근데 호질이 그게 코스믹 호러야 그렇게 끝나는 것 자체가 코스믹 호러야 왜요? 어? 그냥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코스믹 호러야 그렇게 그게 그 자체가 열린 엔딩이야 응 그렇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은 연걸전 리메이크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 오늘 세팅하고 가야겠다 무친 너구르선님 3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강잡는거에요? 아니 아니 그 따요니님 보니까 땡기더라고 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니들이 좋아하는거 역전재판 한 번 했자 나도 좋아하는거 한 번 하자 시들 좋은거만 하려고 그래 황제공명전은요? 턴즈로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황제공명전은 영림회를 끝내야지 할 수 있어 하나가 안 끝내도 할 수가 없어 야 영림회 강정기가 좀 오겠네 돼지라토님 300비트원 감사드네 근데 영림회 반절 정도 했어요 벌써요? 했던걸 다시 하는거에요? 53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26스테이지에서 제가 멈췄어요 아 완전 절반 딱했네 네 재밌겠다 근데 처음부터 다시 키워 왜냐면 까먹었으니까 아 그럴 순 없어 아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형주 사군 남부사군까지 다 점령한거 있죠 황충 얻는거까지 방통까지 있겠네 지금 이제 방통을 얻고 익주로 가나 아무튼 거기 그 쯤이구나 연걸전이라서 왜냐하면 기어가는게 아니고 내가 어저께 봤어요 어디까지 했나 그러니까 입촉해가지고 그 세력 넓혀갈때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해야돼 그래서 이제 방통 살렸으면은 별동대 이끌고 우리는 양양성 하우돈 양양성 이쪽으로 해가지고 완성 허창 업 해서 업 3년전 하고 끝내는거 좋네요 별동대는 장안으로 돌고 와가지고 합류 후원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나 라디오나 키래 빨리 출발하자 오늘 안켜 피곤해 목아퍼 피 토할거 같아 켜 아무튼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재판사 역전검사 이딴거 하라는 소리 안하니까 역전검사 3까지는 해줘 역전검사도 있어? 역전재판하고 다른거에요? 밑주르기가 주인공이야? 아 그럼 밑주르기가 변호사가 안되나보네 아닌가? 역전재판을 잘못선거래 아 밑주르기는 그러면 그게 변호사가 안돼? 그러면 밑주르기 되면 나루호토랑 붙는거가? 아 나루호도랑? You've gotta go on with me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주펄 뱃살 좀 보라고? 싫은데? 뱃살 없는데? 아 왜 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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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